일단 하드로 가볼께요 선생님들 미나토쿤 진바 미나토쿤 억지 아 잠시만요 아버지 미나토쿤 이렇게 밤에 전화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밤에 전화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급한 것입니다 하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저는 과연 여행이 없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내가 다시 연락을 받았는지 제가 또다시는 지식을 받았어요 또한 일을 받아서 제가 또한 일을 받았을 때 아필요 오늘 아침에요 너희와 나의 어머니 내가 그 시장에 뭘 말하는 거에요 아님 実の娘の葬式にすら顔出さなかった人の見舞いに行くのか。俺の知ったことじゃない。 ミナト、お前がキヌさんをよく思っていないことは承知だ。ユイの葬式の一件もあって、私も10年以上疎遠にしていた。だが、キヌさんにはもう親族はお前と私だけだ。ましてや、血の繋がっているのはお前一人。明日、一ノ瀬診療所で落ち合おう。 はぁ、分かったよ、お父さん。 お父さん。 はい。 昨日、庭先で倒れている姿を配達員に発見され、当院へ運び込まれた。 キヌさんの容態についてですが、意識がなく、あまりかんばしくありません。 敵地ということもあり、当院では満足な検査もできませんし、現状は証拠を保っていますので、大病院への転院をお勧めしますが。 ああ、そうですか。わかりました。 ミナト、お前は一足先にキヌさんの家に行って休んでいなさい。 はい。 キヌさんが持っていたものだ。 私はキヌさんの定員を済ませてから、車でお前を迎えに行くとしよう。 はい。 あまり見えないの? うん。 はい。 今日は、少し文言を楽しみに出してくれます。 主人との声がよく好きです。 ちょうど、もう、もう、こんな感じです。 일단은 버스 타고 시골인가요? 시골이군요. 아... 아... 일단은 타임 선생님들. 이거 마이크가 말고 뭐죠? 아 마우스. 속도가 너무 빨라요. 마우스 속도 못 조절하나요 혹시? 아 뭐 참고 해보지 뭐. 음. 는 개뿔 너무 빨라요. 어 됐다. 마우스에도 이제 마우스 속도를 컨트롤 할 수 있는게 있어서. 예 박사야. 감독 감독. 예예. 아 일단 동네가 참 예쁘군요. 음. 뭐지? 10엔짜리 동전을 레버로 튕겨서 꿀에 넣는 게임이다. 잠깐 해볼까나? 아. 아. 아니 이거 막 써도 되는건가? 아 뭐 100원인데요 뭐. 요정. 한 요정. 요정. 한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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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요정도. 뻑. 잠시만요. 로. 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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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이것만 들 튕겨.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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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각도 아니 각도 똑같잖아 지금 위에꺼랑 아니 이 부분이랑 각도가 똑같잖아요 어 뭐야 아 벌써 화나 아 게임이 너무 화나요 모든 게임에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가 자 마지막 찬스 죄송해요 공포게임하기 전에 이런걸로 심장 좀 조려볼게요 사기꾼 예 가보겠습니다 일단 뛰는 버튼은 쉬프트고 어 할머니 집이 어딜까요 근데 일단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죠 이게 이 지노세 마을을 포함한 본지역은 댐 건설 예정지입니다 나무 댐 건설 예정지라고 하네요 엔딩에 동전 필요해라 일단 할머니 집은 요쪽이 아니랍니다 찍기 실패 그래도 좋네요 게임이 길을 알려줘요 음 여긴가 아니 근데 딱딱 여기 어 여기 10원짜리 있을것 같지 않나요 방금 그 10원짜리 게임 넣었으면 뭘까 상품같은게 있겠죠 진짜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선생님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혹시 응 근데 게임도 게임인데 일단 저 한번만 한번만 이제 다 뭐 뭐 보고 어 어 막 뒤면 스테미나가 이 스테미나가 너무 안 좋다 딱 한번만 죄송해요 궁금하잖아요 예 그 대신에 슬게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보다 잘하죠 오 봐봐 잘하죠 하 ahí 진짜 개혈 반대 게임 그치 진짜 아 졸라 어려워요 저거 예 일단은 게임 진행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이 게임의 모드는 하드 모드입니다 아 그냥 말해보고 싶었어요 뭔가 저기가 할머니 집 같죠 보이시는 어 어 fuck you 묘비가 있네요 미야마 가이묘 미야마게떻고더는 이 집은 아버지의 집과의 집이예요 아 사이치 그랜파파 어 근데 집에 이렇게 묘가 있네 일본 문화 같은건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까마귀는 똑똑해서 욕하면 알아듣고 상처받아요 fuck you fuck you fuck you 죄송합니다 살짝 놀랬어요 여기가 아 할머니네에요 일시정지 메뉴 열기 일시정지 메뉴 열기 아 진짜 진짜 체크포인트로부터 시작됐어 일시정지 메뉴 열기가 있고 에너 게임을 불러오기 가능으로 죄송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열쇠를 받아봤죠 특정 물건을 조사하면은 인벤토리가 표시되고요 그리고 인벤토리에서 키 아이템을 선택하면은 자물쇠 여는 등 특별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 어 오케이 아 아 어떡하죠 어 잠시만 선생님들 저 캠을 여기 있으면 안돼요 이거 죄송합니다 일단은 아 아 아 어떡하지? 이거 캠을 옮겨야되요 위로 왜냐면 지금 선생님들 아이템 뜨는거 안보였죠 어 아이템 먹으면은 제가 있던 곳에서 아이템이 떠요 그리고 방금 10엔을 얻었습니다 네 10엔을 얻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뭐 어떡하긴요 아까 제가 또 상남자녀인간 저는 아까 말한걸 지킬거에요 안가야 안가 안가 집에 왔잖아 아버지 오기지는 한번 더 호? 무미님 이무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원 4개 어떡하냐 이거 이거 빼박 성공인데 아닙니다 이거 공포게임입니다 선생님들 음 도박 아니에요 내 말이 맞았죠 공포게임이라고 어 씨 개 징그러워요 냉장고에 붙는 닭이 있어요 저렇게 노 도가 가아이다 나도 코코팜 목이 마르니 톤 더 마셔 마시기 싫나봐요 일단 할머니의 하루 일정표가 있고 목욕탕에서 잃어버린 화장대 열쇠를 찾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목욕탕에서 잃어버린 화장대 열쇠 목욕탕을 가면 되겠네요 화의를 열기? 아우 이런 아이템 이거 게임이 왜이렇게 친절하죠? 불안하게 내가 일로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닌가? 여기 어디야? 아 뒷마당 아 뒷마당 저거는 오물? 아 숨이 마생 어 닭 안녕 이 친구 냉장고에 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목욕탕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목욕탕 음 음 아 여기 문이 없구나 어 일단 가서 이쪽을 제가 들렸었는데 아 이쪽으로 들어왔었죠 오케이 어 전화하려고 했던건 아닌데? 좀 전화할 필요가 없죠 불단도 있고 아직 그만둬 아직 그만둬 목욕탕에서 화장대 열쇠를 찾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불단에 저거 불을 지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일 좋아하는 할아버지께 어찌구 저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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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할머니도 같이 오시면 좋겠어요 아 이거 내가 쓴거잖아 아 창피해 벌써 이런거 숨는거 보여주지마 뭐하는거야 너 할머니의 메모 전화로 진통제 청명환을 주문할 것 번호는 종이에 적어서 전화 받침대 아래에 둘 것 종이에 적어서 전화 받침대 아래 오케이 확인했구요 청명환 체력과 스테미나로 완전히 회복한대요 개꿀 전화 받침대 터미나로 체력을 하나 더 얻었고 손전등이 있구요 아니 그러면 화장 아니 목욕탕이 어딨어져 할머니꺼 남겨주세요 할머니꺼 남겨주세요 할머니 지금 쓰러졌잖아 필요하면 제가 더 사다드려야죠 뭐 할머니꺼 남겨주세요 목욕탕 카카오장나? 아버지에게 얘기한다면 미야마는 일어나는 3수교가 아주 오래전에 지지 않았고 그 이름이네 키누가 여기에서 카카오장에 내가 카카오장에 카카오장의 얘기를 했어요 키누가 얘기한 것은 마을리끼리데... 수고크 이야나한話이따 누에...로 본업을... 저도 유치원 때 누에 같은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누에 체험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누에 몇 마리씩 받아오고 음, 그런 기억이 나요 어? 아직 아직 쉬지 말고? 목욕탕인가요? 아, 변기... 화장실? 아, 이런... 뭐야 이거 변기... 뭐 이런 게 있어 집 개 커요 여... 아, 번호키 자물쇠가 걸려있고 여기는 아, 번호키 자물쇠가 걸려있고 여기는 번데기 먹... 아, 번데기를 먹었다는게 아니고 아, 저 번데기 알러지 있습니다 번데기 말고 저 누에를 많이 받아와서 누에를 잘 갖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게 화장대 어, 화장대 열쇠가 필요해요 그리고 화장대 열쇠는 목욕탕이 있구요 일단은 미나토에게... 아, 이것도 옛날에 쓴 거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엽서 고마워 미나토가 직접 엽서를 썼구나 아주 잘 쓰여있어서 대단하고 놀랐어 아, 이거 답장 내 거네? 그렇구나 엄마는 곤충 채집 세트를 안 사주시는구나 할아버지도 젊었을때는 나비를 많이 모았지 저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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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답장을 못 받았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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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셨구나 아, 찐찐 죄송합니다 아, 일단 10원 나이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그만 숨어 제발 일단 장롱 같은데 숨을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둬야 될 것 같아 그만 알았어요 음, 이런 거 외워둬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방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목욕탕은 제가 봤을 때 잠겨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못 찾을 리가 없어 일단 노랫소리도 켜주고 유희로부터 편지 얼마 전 남편 에이지씨와 함께 미나토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에이지씨는 책가방에서 다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미나토를 놀리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어요 제 성질은 여전히 물을 마시면 좀 편해져요 저쩌고 저쩌고 어머니는 왜 저를 싫어하시는 걸까요 저 때문에 저희 가족조차도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슬퍼집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거나 편지를 읽으면 매우 안심이 되거든요 다음에 또 편지할게요 몸조심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짐바유이면은 내 엄마? 마라는 걸까요? 그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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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예정대로 그 향같은거 피고 그리고나서 아까 그 밤까지 지내본다고 했잖아요 고고 한번 커맨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쩌고 자위치 지이ちゃん 싱 Isi 피고 저쩌고 제쩌고 저쩌고 좋은 지이 저쩌고 키누상은 지이찬가 우리 가족들과 친한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낙지된 것들을 娘의 어머니도 알아냈다 지이찬가 죽었다고 알고 어머니가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 이상한 사람이 우리의 아버지다 할머니가 어머니를 싫어하는 건가요? 이게 뭔 사진이지? 불안한 사진이 있고 으잇잇잇 어? 뭐야 이거 엄마 예쁜데? 아 시맨 나이스 이쯤 되면은 맵 다 뒤져본 것 같고 그리고 거기 가자 거기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어? 티비 소리 들리는데 여기다 흠 아 뭘 보고 놀란 게 아니고 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 혼자 있는데 떨어지니까 나 혼자 있는데 떨어지니까 나 혼자 숙소 네 어디갔으면 아 아 아 何? これはおかいこ様だよ。 おかいこ様はね、それは大事に大事に育てる。 温かい部屋でお腹いっぱいクワの葉を食べさせてあげるのよ。 そうして綺麗な眉を作ったら、茹でて殺して糸を取るのよ。 かわいそうだと思うのかい。 たとえ眉を出られても、もう口はないし、飛ぶこともできない。 卵を産んで死んでしまう。 人がそういう虫にしてしまったのよ。 一歩たくない。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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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かわっそん.... うん? 마사 비키네! 미났또... 아이 갑자기... 아... 갑자기... 아... 진짜 기분 나쁜 꿈이네요 아... 고급함 어... 일단 불을 켜볼까요? 일단 문 닫고 무서우니까 불을 켜고 아... 켜지네요 일단은 방울이 98,000엔 아니... 개 비싸네... 백만원이라는 거잖아 에바죠 어... 일단은 아까 손전등 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어디 있으나? 어... 손전등이... 어... 와! 아이템 나오는 것도 왜 이렇게 괴라래? 기분 나쁜 부족이네. 그렇다면, 이 집에서 왔을 때, 이것과 똑같은 부족을 어머니가 보고, 기분이 나쁘지 않아서 싫어하고 있었어. 그것도 이상한 정도, 이 부족을 보고, 머리가 부끄러워. 벽에 붙어있는 붉은 부족은 세이브 포인트입니다. 흠흠. 어! 나이스. 세이브 포인트였고요. 10N. 사실 지금은 이제 10N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게임했을 때가 행복했었다. 어? 이..이거는 뭐지? 아, 불, 불 켜. 불 키는 건 밖에 있었나요? 정답. 배수관에 뭔가 떨어져 있대요. 어? 그러면, 물을 채워가지고, 이게, 띄웅띄웅 뛰어오르게 하는 건가? 아니, 아니. 거꾸로. 크흠. 욕탕이 너무 작아요? 어? 목욕탕이네? 크흠. 죄송합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네. 아, 근데 죄송해요. 아까 놀라가지고. 크흠. 크흠. 아, 목에 상처가 났나봐요.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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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도핑? 코코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가 올게요, 선생님들. 좀 이따가 오고. 일단은 불을 켜면서. 잠시만, 잠시만. 어? 아빠, 아빠, 아빠인가? 젠장. 아빠! 아빠 개무서워요, 여기. 아, 비도 오네? 아, 비가 아닌가? 아, 바람이 많이 부는 거군요. 일단은 불을 켜고 다녀야 돼. 미나토. 불 켜는 거를. 생활화하자. 좋아. 밝아야지.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잠겨있고요. 어,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이게 숨는데. 여기 불 켜고. 손전등, 나이스. 아직 얻을 수가 없는 아이템이에요. 오케이. 일단 현관 쪽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냐. 아, 뭐야. 아, 젠장. 여기 현관이 아니네. 이게 뭐지? 아. 현관이 어디냐면 여기군 아빠? 닫아 닫아 닫고 닫은 닫은 아빠 아빠 나 무서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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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토 한 마디 당연하지 않아 미나토 미나토 일단 미나토는 되게 자신만만하네요 네 괜찮아 그럼 나도 자신만만 해볼까나? 네 목이 마르니까 부엌에서 물을 일단 마셔보는 거예요 부엌은 여기죠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아 응 그러면 불을 켜야지 미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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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세이브 아 안되네 지금은 빨간 부적이 있는 곳에 가야되는데 이게 맵이 괴랄해요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숨는 것도 모르겠고 여기 닭머리 그대로 있나? 크으으으으으으으으읍 칭그러워요 일단 여기 가면 죽어요 문 닫아 문 닫고 그 숨는 곳을 파악하고 오겠습니다 숨는 곳을 파악해야 돼요 일단은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숨는 곳이 안나와요 오른쪽으로 꺾고 그리고 왼쪽으로 꺾어서 오른쪽으로 다시 꺾으면 아이 큰일났네 이거 숨는 데 없네 아 저기다 어 여기 오른쪽으로 꺾어서 직진 쭉 이러면 자신만만해지죠 제가 용기기 가볼게요 선생님들 음? 여기가 어디지? 여기 아닌데? 죄송해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요기였나요? 아 여긴 목욕탕이네 킬 개어렵습니다 빨간 부처 세이브 나는 저 빨간 부적에 이끌려온거일수도 있어요 사실 여기 아니고 아 여기다 어 여기로 나가려고 했었죠 제가 그리고 뒷마당에 닭들을 일단 확인해봅시다 닭들 아까 사진에서 본거 음? 음? 불빛을 찾아서 어떻게든 도움을 청렬하고 자 다가오는 적에게 미나토는 맞서 싸울 방법이 없습니다 적에게 들키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리면 걷는 것보단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난이도에 따라서 스피밍이... 그래요 오케이 다음 안 끼는 자세가 낮아지고 이동시 발소리도 작아지기 때문에 적에게 발견되기 어려워집니다 2 벽장 등 일부 특정 물체 안으로 들어가면 적에게서 몸을 숨길 수 있습니다 케비넷 같은 것도 있네요 좌우를 기울이거나 뒤를 보는 것으로 주변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게임은 자신만만하게 해야됩니다 선생님들 알죠? 일단은 숨는 거 아까 내가 발견했던 것처럼 상당히큼한 것처럼 해설 해설 아, 이렇게 오바 떨지 않아도 되나? 이거 사프라는 게임이네. 일단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한번 해볼게요. 손전등, 아, 드디어 손전등은 전방을 비추고 어둠 속에서 시야를 확보하고요. 음, 많이 쓰지 말라고. 일단 도움을 청해야 돼요. 불빛, 불빛. 아, 여기에 물는 최저... 아! 아! 이거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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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 일! 공! 다름에! 다름에! 하얗게! 하얗게! 모시모시! 탐스케! 으아아아아아악! 에오! 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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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몰 찬스! 온몰 찬스! 행운! 기달려! 졸라 잘함 나 이런거! 잡아봐! 새끼야! 나한테 도망갈 기회를 주면 안됐어 너네! 아! 문에 안 닫혀지네! 헬로우! 헬로우! 아이템! 아이템! 아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이템! 아이템! 아이! 졸라 어렵네 게임! 진짜! 아이! 어떡하지 이걸? 음... 음... 스태미너가 생각보다 엄청 딸린대요? 스태미너가 생각보다 엄청 딸린대요? 한번만 더 해볼게요 한번만 지금 뭘 예뻐요 귀신이 지금 장난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에는? 일단은 바로 숨어볼까? 어! 귀신이 멍청한지 안멍청한지 한번 봅시다 어때? 으아악! 안 멍청하네! 안 멍청하네! 헤헤! 자... 으아악! 흫흫흫흫 으아아아악! 여기서 땡땡이 돌아볼까? 일로와봐, 컴온 컴온! 아 이속 개빨! 어, 잠시만 잠시만! 헬로? 으아아악! 으아아악!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조! 아 개허섭네! 진짜로! 아 이거 어떡하지? 어... 난이도를 어... 아니 근데 이게 난이도 변경을 해봤자 적에게 발견했을 때 스템이터가 감소하는건 똑같거든요? 어 그래서 그래 어떻게든 이거를 견뎌내야 돼 일단 아니오 이럴거면 차라리 이지로 바꾸내게 나을수도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지? 쟤가 생각보다 날아다녀요 근데 날아다니는데 뭔가 특징이 있다면은 한 번 점프해요 카직스 마냥 그럼 점프할때 쟤가 옆으로 살짝 무빙해가지고 쟤를 농락하는 수 밖에 없어 내가ites 더욱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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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봐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흐흐흐하하핳 어 헬로우? 어머머 아 잠시만요 잠시만 타...타...타...타....타임! 타임! 자 여기서 놀아 아 X 됐다! 하핳! 아이템 먹어 x 4 괜찮아 먹어 x 4 다다미 x2 하... 아이구 클났네 목격장 여기 목격할래 나랑 같이?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ㅔ 개무서워 여기 숨어 어? 못보나? 이게 된다고? 공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날 못 봤어 잠시만 있겠습니다 아이템 아이템 있어요 여기 굿 됐다 됐다 일단 아이템 뭐면 남았죠? 소지한 아이템이나 미나토의 현재 체력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체력의 스테미나를 회복하는 청명완든 아 뭐 그렇대요 일단 일단 아 이거 물량 다 먹었네?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아 물량 다 먹었어요 어떡해 아 그리고 배수관에 뭔가 떨어져 있는데 못줌 내야지 할머니의 열쇠를 언제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응 다시 갈까? 발소리 들리니까 잠시만 아 일단 세이브 아 아 아 일단 세이브 아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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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일단 불빛나는 곳 가가지고 어떻게든 도움을 요청하라는데 여기도 숨는 곳이다 아니네 아 아 으응 아 음 뭐 이건 무슨 그림이지? 무슨 그림을 그린 거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길이 있던 곳 know 물 없더라고 귀신누나? 몰라. 이거 근데 그나저나 열쇠 있잖아요. 맨 끝방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아까 그 자물쇠 달린 곳에 길쭉한 복도에다가 문 하나 달려있던데 있잖아요. 거기서 쓰는 건 줄 알았는데 거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물쇠였어. 그 번호판. 그래도 한 번 그쪽으로 가볼까요? 이따가. 이따가 가. 좋아. 이따가. 밖에 내다보는건 안보일거야. 아마. 안보여야 해. 노노노노노노노놓.. 숨으면 돼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와 게임 개박센데요 아 꼬꼬빵 다 마셨네 어 그래 이전 체크 포인트부터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 할아버지 그림 받고 귀신한테만 안 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소리가 최대한 기어다니다가 나오면은 그대로 나 없었다 라는 식으로 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포인트 도박이요 네 포인트 도박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귀신을 만났을 때 비명을 지르나 안 지르나 일단 귀신 있는데 네 발견했어요 지금 밖에 있습니다 네 무적의 장소 그리고 귀신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 아 저 문 아 불안하다 음 소중한 번호입니다 잊지마 아 번호가 찍혀져 있네 젠장 일단 아이템 쓸 게 없잖아요 어 이게 뭐지 문장 같은 게 있었네 아멘 일단 여기있으면 못보겠지 그 목욕탕에서 잃어버린 화장대 열쇠를 찾은건가요? 이게 아까 없었거든 이거 어디서 나온거야 갑자기 일단 화장대를 가가지고 한번 열어보고 아니면은 그 목욕탕에 또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걸 내가 못 얻었단 말이야 그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음 그리고 아까 그 전화기 밑에 메모장 같은게 있었는데 찢겨져 있잖아요 근데 뭔가 지금 내가 찢겨진거를 찾아서 그걸 연결해야 되나봐요 크흠 저기 있네 저기 있었네 저기 있었네 지금 한시방향이 있어요 지금 한시방향이 있었어 하지만 기어간다면 하지만 기어간다면 쟤는 날 몰라 나도 걷는 둥 맞는 둥 응 일단 밖으로 나가서 그 닭있는데 확인해볼까요 아 근데 이 밖에 아닌데 아 이대로 나가자 그냥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죠 진짜 당연한거에요 당연한거 어 여기에 촌장의 편지 미아마 키누시에게 읍사무소의 젊은이들이 내게 찾아와 촌장인 나에게 당신을 설득해달라고 말해왔어 대행건설로 인한 퇴거 요청에 키누시가 계속 퇴차를 놓고 있다고 아 다무건설을 지금 키누시가 반대를 하고 있나봐요 아 다무건설을 지금 키누시가 반대를 하고 있나봐요 음 여기 사는 말인데 큰돈이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은 소문도 들리네 험한 상황에 놓이기 전에 마음을 정의해주는게 좋다하네 아 일단 키누시도 키누시도 뭔가 좀 마음의 고생이 있었나봐요 여기 문은 열리나? 여기 문은 열리나? 어 죄다 닫혀있어 음 오케이 다시 들어가보지 뭐 왜 뭐지 아 소상해 보였던 곳이 어디였었냐면은 일단 화장대부터 찾아야 돼요 화장대 여기 여기는 뒷간이구요 정하 뒷간문을 여기 열어놓을까? 네 도망치기 딱 좋게 아 아냐 스테미나가 딸리잖아 정신차려 이거 이기모드 아니야 하드야 하드 뭐야 지금 여덟시도 안 됐네 시간? 천천히 여기 여기 숨는 데 하나 있고 여기 화장대죠 일단 문 닫고요 잠시 어 여기 형 없죠? 아냐아냐 아 이거 아니네 진짜 반대편 방이 있어요 반대편 방 이렇게 여기는 화장실을 아냐 여기 오는거 아냐 음 음 어? 그래 내가 아까 말했던 방이 여기에요 복도 긴데 있고 그리고 문 하나 달려있는데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거 번호 자물쇠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번호였나요? 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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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뭐하나 떨궈져 있잖아요 그거 먹어야 될 것 같고 아 일단 그 전에 조기 가기로 했잖아요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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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있지 않을까요? 없을 것 같진 않은데 뒤돌아 한번 나가볼게요 살아서 나갈 수 있으면 어? 어? 여기에 뭔가 떨어져있어요 뭐 어? 어? 어잉? 응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헉! 저깄다! 제가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쵸? 반대편으로? 이러면 걸어도 되잖아. 그쵸? 여기 화장실이었고 여기 아까 내가 맡겼던 곳이고 저 아까 뒤따로 어떻게 나갔죠? 오잉? 어? 이거 향추 한 번 더 펴? 아 이거 화장대고 잠시만 체크포인트 아니 저 소리 지르기 싫어요 지금 목이 너무 아프다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여기는 그냥 입구고 문 닫고 누에 선반 누에 선반 다음날에 흠 하으아..... 여기로 오...... 문어봤길 세개 닿아 미나 도 어 나가주 있다 나갈 수 있다 아냐아냐아냐아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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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뒤뜰 이제 뒤뜰로 나올 수 있는 문 저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 아니 문 개세게 닫아요 어 우물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가까이 가고 싶지 않대요 아 가까이 가고 싶지 않대요 어 일단 닭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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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밤 되기 전까지 좀 아이템 좀 보고 올걸 이거 뭐지 한번 해볼까 또리리딩 또리딩 푸용 이야아 하하하하하 세이브 데이터 간에 공유 아이템이라고 하네요 하하하하 당첨권 하나 넣었습니다 저거는 아냐아냐 한번 당첨됐어 됐어 나 잘하죠 이거 아까 연습해서 다행인가봐요 하아 부지깽이 여기서 아이템을 얻는거였네 근데 쟤나 불을 끌어내는 사용하는 도구 근데 저거 길쭉한거니까 아까 욕조에 있는거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모모모모모모모 다시고 하하 오케 정면 돌파 살짝 피하고 아까 말했죠 쟤 점프한다니까 그니까 등봐 살짝옆으로 무빙하고 슬슬리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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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살짝 무빙 무빙!! 여기서 무빙 살짝 오케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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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chlorine 문 닫고 f**k 135 아 젠장 아 아파라 아파라 아이고 나도 모르게 ESC 누르는 그런 습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도 제시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까 귀신이 여기 있었죠?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 나 못 나가 왜 봤지 여기? 어? 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네? 어? 아우 개꿀 띠 벽에 숨어서 어? 어디 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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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다 아이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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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킹자권이라서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반대쪽으로 가볼까? 하얀ograp 음.. 제가 여기 반대 편으로 한번 가봤었나요? 어흑 아흑 시커벨 승 승 승 승 승 ass 이거 발소리를 내면 안 되네요 발소리를 내면 안 돼요 엄청 인감하네 얘 어큐 먹어라 기어가면 되지 예 그럼요 오 기어갔다가 문도 안 닫을게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야 아니야 이쪽 아니야 이쪽인가 아 아까 거기 욕조 한번 가볼까요 욕조 요기 있잖아 맞네 이거네 여기 이제 화장대 열쇠 이게 화장대 열쇠고 불 꺼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불 꺼야지 밖에 있죠 밖에 있어 안좋아 빨리 손 안좋아 안좋아 inyl 안좋아 해 여기선 앉아서 못나가요 지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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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들을 수도 있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졌나? 어 나가졌어요 나가졌어요 오케이 저기로 갔고 침착함을 유지해야 돼요 침착함 일단 어디로 가지 보이지는 않으니까 아이고 여기 막힌 길이네 젠장 화장대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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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나이스 좋았다 진짜 좋았다 세이브도 했으니까 조금만 자신감 있게 기어갈게요 화장대 있는 곳으로 화장대 있는 곳으로 장 Francisco 차착함 다 발소리가 여기 벽 넘어서 들리거든요 지금 쟤는 나 못 본.. 난 따다다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그래 나한테 체면을 거는 거죠 지금 여기가 어디지? 어 일단은 체면을 걸고 있어요 쟤는 날 볼 수가 없다 쟤는 날 못 본다 라는 식으로 체면을 거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일단은 화장대를 찾아야 합니다 화장대 화장대 열쇠 찾았으니까 근데 화장대가 이쪽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손전등 찾은대고 화장대 열쇠 찾은대 화장대가 저쪽 방이 있을 것 같다. 여기 이쪽 방. 아니네. 부적이 있는데네. 아 여기 거기잖아. 아 젠장 여기 아니여. 나 어떡하니? 찾았다 찾았다. 문 닫고 여기 숨는 데 있나요? 숨는 데도 있고. 여기 되게 안전하네. 굿. 뭐가 들어있을까요? 연필. 연필이면 그거네. 아까 그 메모장 있잖아요. 메모장. 왜 숨는거야? 그 메모장 있는데. 전화기. 예. 한 발자국 더 앞서 가고 있어요. 아 저기 숨을 걸 그랬네. 빠르게 가. 빠르게. 빠르게. 반대편으로. 그럼 돼요. 그럼 살아요. 여기 뚫려 있었나요? 아까? 안 뚫려 있지. 어. 그리고 아까 그 전화기 있는데로 빨리. 귀신이 생각보다 센스가 좋네. 여기 뚫려 있네. 아니야. 다행이다. 전화기 있는 데는 일단은 저쪽이에요. 전화기 찾았습니다. 미나토. 툭툭해. 일단 376 얻었어요. 그럼 자물쇠 있는데로 가면 되겠죠? 이제야 슬슬 풀리네요 선생님들. 아까 처음에 진짜 막혔다가. 그럼 자물쇠 있는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잠시만요 잠시만요 룰루룰룰루룰루 룰루룰루 오우 셰 여기 도망치고 이거 닫고 룰루룰루루룰루 으아아악 으아아악 아니 난이도 변경 아니 어 아 이게 이게 도망가면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 도망가기 전에 문을 닫아버려요. 문 닫는 속도가 어떻게 더 빠르냐? 도망가는 속도보다. 이게 잘못됐네. 나.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단서 얻었나요? 3765. 확인. 어찌 됐든 다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일로 가다가 제가 들켰었죠? 아닌가? 일단은 저기 앞에 귀신이 있어요. 나오진 않겠지? 문 닫는 소리도 듣네. 와 저 목이요? 좀 칼칼한데 괜찮습니다. 일단은 문도 함부로 닫으면 안될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하오? 아 미친다. 여기 없나? 군이 닫혀있어요. 일단은 여기. 저기인가? 어머. 씩 깜짝이야. 아니야. 기어가고 있으니까 못보겠지. 아 여기 맞죠? 감사합니다. 다왔어요. 아까 비밀모노가 3765 3, 7, 6, 5 갓차 아 f**k! f**k! 그렇지! 구이치 미나토 아 진짜 좋았다. 어 꼬꼬팜 우리 미나토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음 그럼 뭐해요? 이 개개인ug는 아 불이 켜지네요 일단은 아이츠랑 이건 제장의 방법이요 제장은 룰이 좋아서 우리는 털에 오하려고 많은 룰과 얘기를 해줬어요 아 너무 좋 아니에요 여기 난 나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에이 요건 뭐지? 유희 얘기해 편지 고마워 나도 기누도 잘 지내고 있어 미나토도 초등학생인가? 시간의 흐름은 빠르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악이었던 것 같아서 그것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씁쓸하게 웃어버리는구나 유이, 목이 마를 때는 너무 참지 말고 내가 가려진 것처럼 하는 거야 그 성가신 성질은 니 탓이 아니니까 성가신 성질이 뭘까나? 목이 마른 게 요기 집안의 특성인가요? 너는 H군에게 숨기고 있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만 한편으로 말하기도 무섭다고 하는구나 H군은 믿을만한 사람이야 안 그러면 기원 딸을 어떻게 시집 보낼 수 있었을까? 너의 성질도 H군은 분명 받아줄 거야 너는 키누에게 미움받고 있다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구나 H군과의 결혼도 미나토가 태어났을 때도 키누는 아랑곳하지 않았지 키누는 나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무관심하고 나를 포함한 누군가에게도 남편인데 저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 너에게는 가혹하겠지만 키누는 좋은 어머니가 되지 못하겠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키누와 있는 집을 나와 젖먹이인 너를 안고 마을을 옮겼어 아 어머니가 혼자 사신 거군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엄마, 할머니?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지 못하는 외로움을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키누의 태도를 용서해달라고 하진 않겠지만 키누에게는 키누 나름대로 사연이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H군에게 키누와 떨어져 마을에서 너와 미나토와 같이 살지 않겠냐고 했을 땐 너무 기뻤어 한심한 이야기지만 눈시울 불키고 말했지 H군 덕분에 나는 안심하고 키누가 있는 미야마가로 돌아갈 수 있었다 지금의 유에게는 H군도 미나토도 있다 내가 옆에 있을 필요는 없어 나는 키누을 오랫동안 혼자 내버려 두었다 키누는 강한 여성이지만 늙어가는 그녀를 이제부터는 지지해줄 생각이야 잘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유이는 사랑스러운 딸이야 자랑스럽기도 하고 곤란하거나 불안해지면 언제든지 나에게 의지해라 사랑해가 가득가득하네요 이거 문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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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맵이 하나 더 있네 젠장 미야마 키누에게 어쩌저쩌구 미야마 키누씨는 뇌종양을 판단을 받았었네요 솔직히 말하면 치료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대요 아 아 아 나이스 나 나 지금까지 튜토리얼 한건가요? 아 이런 아니 아 튜토리얼 했구나 아 그럼 선생님들 잠시만요 여기서 쉬는 시간을 한 번 가져올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선생님들 계신가요?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실래요 헬로우 두 명? 아 세 명 휴 휴 세 명 아 네 명 휴 아 휴 다섯 명 여섯 명 아 저 개쪼라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 졸라 무서워요 지금 아 이게 무서운 것보다는 나 미치겠어요 그냥 이게 뭐에 무서운 느끼냐면은 갑툭튀에는 솔직히 무섭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나올 때 도망치다가 내가 스스로 제한테 그냥 갇혔을 때 그 아무것도 못했을 때 그 공포감 그 쿠툴롯이나 러브크래프트에요 이거 자체가 그래가지고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거 빼고는 안 무섭습니다 예 할만해요 써놨피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니까 욕을 자아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갈게요 집이 하나 더 있어 젠장 아래와 그라카 창고 아 좁은 집이겠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아 진짜 다행입니다 좁아요 여기 어떤 유튜브가 공포게임 추천해줬는데 리셀컴퍼니라고 해보시나요 쌤님 아직 안해봤습니다 근데 재밌어 보여서 나중에 한번 해볼까도 생각중이에요 어? 할머니 아 열쇠를 근데 어디서 놔가지고 지금 쓰는거지? 잘 모르겠네요 헉 게라래 창고 저 거미줄이에요? 어 일단 에이지의 편지에요 미야마 키누님에게 이거 에이지는 우리 엄마의 남편이죠 아 아빠죠 아 아빠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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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빠 아빠 거 갑작스럽게 편지를 드려 죄송합니다 짐바 에이지입니다 아내 유이의 급서 이유로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번에는 아들 미나토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이 있어 펜을 잡게 되었습니다 미나토가 13살이 됐대요 그리고 중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미나토는 자꾸 목이 마르대서 물을 자주 마신대요 처음엔 더위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래 어 이사에게도 진찰받았지만 아니래 이상 없대 다시 생각해보니까 유이도 물을 많이 마셨대 에이 근데 그 갈증 생기는 걸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성질이래 아 장인어른 이 성질은 뭘까요? 알려주십시오 예약해서 읽어봤어요 잘했죠 싫어 나갔다 싫어 나갔다 싫어 나갔다 싫어 나갔다 내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아 어 근데 갈증나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물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으니까 축복받은 체질이네요 헉 야 흑 야 야하 흠 흠 밥겜 가볼까요? 야 야 이거 기계가 뭐 이런데도 있어 저 이제 짱잘해요 이거 다시 다시 겸손할게요 요쯤? 허어 흑 흑 흑 아니 근데 당첨되고 뭐야 이거 흑 흑 흑 흑 흑 뭐 흑 흑 흑 흑 다시 한번 말해볼까? 흑 흑 흑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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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홀리 세이브 개꿀 좋습니다 여기 시벤 하나 더 있고 어 어 저게 뭐죠? 정원에 족자 정원에 묻힌 여성이 그려진 족자가 있고요 이거 일단 확인해 보고 갈게요 흐흑 네 확인 다 했습니다 일단은 요 기어서 가라는 거죠? 여기 창고 같은 게 있고 이게 뭐야? 열쇠 구멍이나 자물쇠 같은 거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요거 아까 봤던 거 같이 숨는 거예요 아 아니 어 뭐야 이거 계단이네? 계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만해 요기는 뭘까 메의 족자 메와 여성이 그려진 족자가 있고요 어 아 족자를 딱 꽂는 거네 여름 가을 겨울 그럼 저건 봄? 배에 탄 여성이 그려진 족자다 떼어내 배에 족자 배에 탄 여성이 그려진 족자 이게 봄이고 음 일단 또 뒤져 볼게요 사자의 족자 옛날 옛적에 마유공주라는 매우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봄날 밤 사자 마유공주의 여자는 그 아름다움을 질투해서 마유공주를 사자가 살고 있는 무선산으로 데려가서 두고 갔대요 그런데 마유공주는 저택으로 돌아왔고요 여름날 밤에는 여름 여동생은 마유공주의 손을 잡고 매가 떼지어 있는 그늘진 산으로 데려가 두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마유공주는 저택으로 돌아왔대요 어? 잠시만요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자 마유공주가 진짜 이쁜 공주예요 그리고 마유공주의 여동생은 마유공주 진짜 싫어해가지고 사자가 살고 있는 무선산으로 데려가 버리고 왔는데 마유공주는 돌아왔고요 그리고 여동생은 똑같은 여동생이겠죠 마유공주의 손을 잡고 매가 떼지어 있는 그늘진 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왔는데 또 돌아왔대요 그리고 가을날 밤 마유공주 여동생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유공주를 배에 태워서 먼 바다로 보냈는데 또 돌아왔어요 그리고 겨울날 밤 어? 어? 졌댓네 이거 뭐지? 마유공주 무서워요 한 여동생이 마유공주의 손을 잡고 정원에 파두었던 구덩이에 살아있는 채로 묻어버렸대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대 그리고 불안해진 여동생이 정원의 구덩이를 파헤치자 그곳에 마유공주의 모습은 없고 구멍난 큰 고치와 하얀색 작은 벌레 뿐이었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3의 3의 배정 4의 배정 아아illas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일단 걸어볼까나? 일단 된다라는 conv vi carb 메 메 배 정 일단 아래에 뭔가 열렸어요 아래에 뭔가 열렸고 아래에 뭔가 열렸고 아 아래 가면 개 있을거 아니야 그럴줄 알고 제가 승룡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래로 내려갈게요 그 전에 일단 세이브 예스 하아 조금만 문이 열렸고요 이 귀신이 품이 없이 여기로 들어오진 않겠죠 아니 창고 근데 왜 이렇게 커요 일단 씹앤 나이스 음? 또 지하실이 있구요 에이 아 참 무슨 창고가 이렇게 심상치가 않아요 으음 거미주 일단 아 문이였구요 뭐 혹시 모르니까 다 못 닫아요 에이 이건 뭘까나 문 뭐 뭐 뭐 감옥 감옥? 어 일단 아이템 확인해봤고요 시벤이 있고 지하감옥의 간청 큐베님 용서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입은 조개처럼 닮은고 있습니다 제 몸을 일생 미야마가에게 바칩니다 그러니 제발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살을 저것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 주십시오 네 큰일났음을 감지했습니다 네 에이 이 숨는 곳인가요? 잠시만 네 숨는건 아니고 오 제가 일로 왔었나요? 아니야 문이 닫혀있었죠 여기 새로운 맵이에요 여기 새로운 맵이에요 오 미야마 누에의 기록 미야마 가문은 대대로 누에를 돌보고 그 누에 알을 파는 것을 생업을 한다 미야마 누에의 실은 빛나는 듯한 윤기와 부드러움을 겸비하여 그 아름다움 때문에 천녀의 실로 불리며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미야마 누에의 기원으로서 아득한 옛날 마유라라는 공주의 시신에서 소산한 누에를 조상들이 가져간 것이 시초라고 여겨지고 있다 아까 말했던 마유공주죠 갑으로서 누에를 지키고 누에를 숭배하며 미야마 가문의 문장은 암누에나방이 되었다 뭔 소리지 일단 세이브하라는 소리겠죠 으흠 일단 시 벤 굿 그냥 한번 봐봤어요 일단은 여기는 더 둘러볼 곳이 없네 돌아가 봅시다 하기 전에 잠시만 숨는 곳 일단 찾아볼게요 하하 느낌 오거든요 걔 왔어요 걔 왔어요 지금 근데 암만 해도 지금 세이브 포인트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은 키고요 아 암 암 암 살짝? 아직까지는 없어요. 괜찮아요? 뭐야? 아까 막다른 골목이었던 장소에 뭔가 위화감이 있다고 하는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세님 지금부터 소리 한 번도 안 지르면 메가커피 보내드릴게요. 안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민해봤는데 안돼요. 그리고 지금 뛰어보니까 이 친구 스테미나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분명히 여기가 뭔가가 있을 수 있겠군요. 여기에서 가만히 風의 흙을 느낄 수 있겠군요. 어 그래? 이 벽에... 가야겠죠? 가는데 이제 갑자기 귀신이 뿡 하고 기다리고 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창고 겁나 크고요 세이브하는 데 하나 더 있고 붉은 부적에 대해서 붉은 부적이랑 예로부터 이 땅에 전해지는 마귀를 쫓는 패다 말을 물리친다는 붉은색으로 염색한 종이에 먹으로 부호를 그려야 한다 부호의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햇빛은 사악한 기운을 쫓는다고 여겨짐으로 태양의 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마을의 전설에 의하면 부적에 마성의 것이 다가오면 패는 금색빛을 발해 마성의 것을 괴롭힌다고 쫓아낸다고 한다 어? 잠시만요 마성의 것이 다가오면 패가 금색빛을 발해서 마성의 것을 괴롭힌다고 하고 쫓아낸다고 하는데 지금 나 다가가는데 얘 빛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머리도 어지럽다고 했고 마성의 것을 괴롭힌다 이거 너의 얘긴데? 미나통? 일단 저장 멀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이 사진은 아까 처음에 봤었던 건데 어머니 비슷한 사진이라고 했잖아요 아야노의 사진이고 뭐라고 적혀있네요 1930년 11월 13일 사망 아잉! 아 정답은 아잉이었습니다 도혜인님 감사합니다 키누ushi 전 reconnect 아야노 아잉! 음.. 일단 가볼게요 구석구석 얘 원래는 그 손 Gene 아니 뭐 창고가 이모야 이렇게 커 오! 생각해보니깐 이거 집이 또 나왔네? 어? 어? 오잉? 잠시만 이거 밖에 있는 거 귀신이죠? 이게 뒤돌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그래가지고 뒤돌기 기능을 하면서 없어졌네? 어머 음 일단 미야마 저택이구요 여기가 아 1,2층 밖에 없어요. 음 오케이 확인 미야마 여스킹 여기가 미야마 여스킹입니다. 하! 지도 풀 수 있다! 나이스! 일단 숨는 곳도 있어요. 음? 허수아비 갔다구요? 아 일단 실제로 보면 진짜, 진짜 무섭습니다. 허수아비 저리 가라하여 하! 부시돌 바라 장치로 얻었습니다. 이거 왠지 모르게 아이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응 안돼 젊은 사이치의 숙이 운 좋게도 나는 미야마 가문의 데릴사유로 간택되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멸시받았지만 순종적인 남자로 비쳤을 것이다. 혼혁을 주고서 내년 봄에 호래가 기다려진다. 호래가 아니고 혼리에 아야노씨의 모습이 강렬하게 남아 지워지지 않대요. 가볍게 빛나는 피부와 젖은 듯한 반짝이는 검은 머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야노씨의 그 예혼? 음, 약혼했던 사람 같은데 아야노씨는 이렇게 예쁜 나비는 처음 봤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쓸쓸했고 나비는 싫어요? 라고 내가 부르면 좋아해요. 하지만 통에 들어가 있는게 불쌍해서 저도 날고있는 모습을 좋아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답했다. 그러면 나는 충격받았다. 왜 충격받았지? 아, 할아버지가 쓴거에요? 에잉? 아 다시 읽어볼까? 뭔 소리야?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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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할아버지 와이프 이름 아야노 아니잖아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아, 맞다. 여기 그리고 귀신 있으니까 숙여야되요. 시벤. 나이스. 변기. 이거 보면 되게 옛날 것 같네? 고대 유물이 숨어있었구만. 권총 하나 들고 가시죠? 권총 있었으면 저 이렇게 안 쫄죠. 좀 그냥 막무가내로 나갈 수 있는데 권총이 없어요, 이 집에는. 권총. 튀어나오면? 튀어나오면? 살짝. 약 하나 먹고, 약 하나 먹고, 여기 살짝. 숨어, 숨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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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몰라. 이렇게 있으면, 나 안 보여, 나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진짜? 이거되네? 개잘하죠? 아까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약쟁이라뇨 이거 하드모드라서 약 안먹으면 죽어요 어 그리고 아예 다른 맵으로 왔습니다 지금 공포게임을 피지컬로 하시네? 원래 근데 이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근데 원래 이렇게 하는 게임은 아니었을텐데 사실 어 어 일단은 자물쇠가 달려있어요 두개구요 키를 찾아야겠네요 일단은 아이템들이 일단 여긴 숨는곳이고 없습니다 일단 여기는 어? 아 아 시벤 유의의 펀지 유이면은 엄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몇달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은 없어요 주문하러 찾아갔을 때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었고 어머니와 말을 나눌 수조차 없었어요 왜 바로 소식을 전해주시지 않았나요 우리 가족을 장례식조차에 부르지도 않고 저희가 연락하지 않으면 알려주실 생각도 없었나요 아버지는 저에게 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나약해서 계속 아버지의 그늘에 숨어있었어요 어머니랑 얘기하는게 무서웠어요 니가 믿다 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웠었죠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없어요 이대로는 안된다고 어떻게 해서든 어머니를 만나서 듣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있어요 9월 21일 에이지나 미나토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 혼자 그곳에 방문하겠습니다 에이 그 이 편지의 답장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저는 몇번이나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한 번도 답장을 받지 못했죠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9월 21일날 뵙겠습니다 짐바 유비 유이 9월 21일 아버지의 명일이요 아 이런 그 날 아버지는 한 명으로 키누사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아니 설마 이거 할망구 아 아 설마 엄마를 제물로 바친거는 아니겠죠 엉 곤란한데 여기에 이상한 문이 있습니다 새 지렛대 무늬가 그려져 있구요 일단 일단은 저거 동그라미에다가 정사각형 삐뚤어진거 마름무라고 하나요 저걸 일단 열쇠 얻을게 진짜 많은거 같아요 반대편에 잠겨있고 여기도 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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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말라고 신호를 주는것인가 아냐, 가봐. 문틀이 맞지 않아서 열리지가 않는다. 틈을 억지로 한번 벌려보고요. 여기 살짝 봐보고 뭔가 없네요. 고목판자. 낡았지만 튼튼한 판재. 응, 숨어 숨어 숨어. 일단 반대편 쪽에 있고, 이거 아까 얻었던 판자로 요거 지지고 복구하면 되네. 근데 큰소리가 났네. 큰일났네. 여기 숨는 곳? 없네. 책이 있네. 어린키누의 숙이. 언니의 채비가 끝날 때까지 사이치씨의 말벗을 하고 있을 때 언니와 같은 것이라며 진주비녀를 받았다. 아, 잠시만요. 이거 읽기 전에 저 딴 것 좀 읽어볼게요. 스킵, 스킵, 스킵. 운 좋게도 나는 미야마 가문의 데릴사회로 간택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읽어줘, 이거. 아야노씨의 사위를 데리러 온게 아니고 지금 할머니의 사위를 데리러 온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거고 어린키누의 숙이를 보면은 그냥 할머니 언니의 채비가 끝날 때까지 사이치씨의 말벗을 하고 있을 때 사이치씨는 이제 할아버지죠. 언니와 같은 것이라면 진주비녀를 받았다. 아야노씨도 키누양도 바다를 본 적이 없다고 들었어요. 주려면 바다와 연관된 것이 좋지 않을까 내 나름대로 생각했지요. 당신들 자매는 사이가 엄청 좋으니까 머리에 같이 써주면 기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서 비녀를 건네봤자 금세 내 얼굴은 빨갛게 물들었고 이 가슴에 두근거림이 그에게 보일까봐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아버지 이외의 남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어마하신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조용하고 온화한 그의 목소리와 몸짓 이 목소리를 계속 옆에서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그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 툭 내뱉었던 말은 아야노씨는 나비같은 사람이구나. 정리를 하자면 아까 할아버지가 나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비 얘기도 많이 해주고 나비 그거 박제하기도 하고 했는데 아야노씨는 나비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뭔가 이게 비용 오죠. 그리고 이 할머니 어린 할머니가 아 할머니 어렸을 때 이걸 듣자마자 그의 그 한마디는 조금 전까지 내 뺨을 태우고 있던 열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렸고 두근거림은 사라지고 맥밥마저 멈춰 버린 걸 느낄 정도로 언니에게 줄 또 다른 비녀를 사랑스럽게 손가락으로 덧대는 모습은 그의 마음이 누구 것인지 나에게 상기시켰다. 아야노 언니는 이 얘기 기억나시나요? 마이오 공주 얘기 여동생이 공주 언니죠 언니를 되게 씨샘 해가지고 공주를 막 해야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인데 뭔가 이야기가 겹치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소름이 돋는다랄까나 아니 지금 타이밍에 숨는 건 아닌 것 같고 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판자 모치 막혀져 있고 어? 어? 잠시만 막혀있는 판자 사이로 아래쪽 방이 보이는데 책상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보면 지금 머리 꿈틀꿈틀 대고 있죠 나무인가? 나무인가 봐요 어? 여기도 누에 말리는 기구 같은 게 있고요 나비 무늬가 새겨져 있는 열쇠 구멍 이것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왔어요 젠장 이렇게 여기 반대편에 있거든요 여기 반대편에 있거든요 아 시벤 아멘 아 왜 안나와 어디있지? 아래쪽에 있는거 같죠? 끝 밑에 있는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 가야 돼 어 저기있네? 머리카락 움직이는거도 보 waist 어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우리무 사이 이렇게 보니까 귀엽네요 이거 숨는 데가 일단 조심히 갔다가 이거 문 열면 죽을 거 일단 천명 하나 개 사고 방금 키누라고 했어요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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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작 없으면 부지부지 아 장작 장작 구해야 돼요 장작 에이 이거 문 열리나요 열리네 여기 있진 않겠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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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무시하고 가요 좋았다 좋았다 어 됐다 장작이 필요하고 잠시만 이게 뭐죠 오케이 뛰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일로 와봐 와봐 살짝 피하고 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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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우리 대화 좀 해봐요 어음 아 잠시만 에이 엔호 자 여기서 이 상황을 간파하려면은 파회도 해야 되죠 일단은 지금 누나가 오른쪽을 겸비하면서 왼쪽에서 저를 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를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피한다면서 이제 그 틈을 비지고 가서 문을 닫으면서 그리고 저 직진을 해볼까 자 이런식 오 뭐야 다쳤네 젠장 계획 바뀌어요 오케이 필살 숨기 으아아아아아아아 흐흫흐흐흐흐흐흫 어?? 에? 에? 뭐야? 세이브 포인트 부족에는 액막 효과가 있으며 가까이 온 적을 분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알려줘고 아 이런게 있었군 뭐야 애초부터 이렇게 깨는거였어요? 게임을? 아 이런 대충 기띠을 해줬잖아요? 아 그렇긴 하네 음 일단 세이브는 된다고 하니까 좋네요 저장 이게 뭐지? 어? 새로운 게임이에요 카레이싱 기분전환 아 오자마자 무섭게 이게 뭐여? 죄송합니다 대신에 재밌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제부터 시작 뿅 자 이게 내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잠시만 이게 설명을 안했었네 이 게임은 저기 골이라고 보이시나요? 골? ing 맨 위에 있는거 밑에 골이라고 깃발에 적혀있는데요 저기다가 이 동전을 넣는 겁니다 그러는거 재밌는거 이제 시작 자 보겠습니다 도착해 도착한 도착 도착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시만. 아 장난하지마. 아 뭐 공복 게임에 이런거 만들어놨어. 라고 할 뻔. 자 게임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친구는 멀리 도망간 상태구요. 조금 자유롭게 걸어다녀도 되겠죠. 아량이 넓은 귀신 누나가 기회를 주네요. 어떤 누나가. 저거 제거 아니에요. 제거 아니야. 아 일단 여기도 숨는 곳이 있어요. 이거 숨는거죠. 굿. 책이 있네요. 큰일났네. 어쩌지. 소중한 열쇠를 잃어버렸어. 화장실에 갈 때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새 사라져버렸어. 이이이이이. 자. 소중한 열쇠인데 화장실을 갈 때 잃어버렸다고 할게요. 화장실. 아까 화장실 들리지 않았었나요? 일단 화장실 한 번만 더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작. 오? 젊은 사이치수기. 미야마가를 방문했을 때 마당에서 아야노씨와 키누양이 함께 걸어가는 것을 언뜻 보았다. 아야노씨는 소녀처럼 태평한 미소로 키누양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나를 발견하자 조금 전까지 웃는 얼굴을 금세 사라지고 말았다.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녀가 시선을 보내는 곳에 누가 있었는지 그녀가 곁에 있어달라고 바라는 상대가 누구인지 그게 내가 아닌 것도 뭔가 이야기가 점점 괴랄해지네요 이거? 일단 장작을 얻었고요. 10엔. 아 이게 저 안 할 겁니다 이거 저거. 수동 펌프인데 녹이 슬어서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러면은 뭐 어쩌라는 거지? 다음에 생각해보고 일단 장작 저거 불태워가지고 녹여봅시다. 이게 뭔데? 일단 공구 보관함 열쇠를 얻었고요. 새 지렛대 무늬가 그려진 펜말 어? 이거 아까 봤었잖아요. 이게 뭔데? 일단 이게 뭐지? 모란 열쇠 이건 뭐란? 사람으로 만든 죽? 이거는 산모? 일단 상병? 어쩌자 저게 사람으로 만든 죽여? 어? 아이고 나 실수를 여기로 와버렸네? 아이고 나 실수를 여기로 와버렸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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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나 개빡치네. 진짜로 재시도하겠습니다. 음 아 저거 나갈 때 문 닫는게 제일 화나요 아 저 진짜 안을게요 게임 아 못해먹었어요 게임을 일단 올라가자마자 아냐 올라가자마자가 아니고 그 열쇠를 얻었으니깐 열쇠를 써야되는데 내가 그걸 어디로 갔을까나? 기억이 안나요 저거 처음 열쇠모양봤던데가 맨 잠시만요 이상하 pobl skyscraper 음 음 음 음 아무튼 이쪽으로 가는 거였어요 이쪽으로 그리고 뭐라니 여기는 아닌 거 같고 헉 찾았다 나 잘했죠 오 좋아 일단 문 닫고 일단 귀신 있어요 여기 숨어주겠습니다 이거 뭐지 쇠지렛대 못을 뽑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 이거 위층에서 쓰는 거 같고요 눈 안 왔죠 큐베님 상담할 때 본 그림 접시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저같은 풋내기의 눈에는 언뜻 보면 조금 아쉬운 그림 접시로 비춰지겠지만 설마 그런 장치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갑고 맑은 물을 뿌려야 진정한 아름다움을 그려내는 그림 접시에 그저 감탄했습니다 일단 차갑고 맑은 물 차갑고 맑은 물 무기가 생겼다고요 안 돼요 저 아까도 그 꼬챙 같은 거 있었는데 쟤한테 발렸어요 흠 흠 흠 흠 흠 일단 못쓰는 곳이면은 어디 2층이더라 끌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갔나? 짜잔! 서프라이즈! 열지 마 제발! 앙 치명띠? 물량 먹고? 아 누나! 잠시만 물량 하나 더 먹고? 없나? 없네? 누나 잠시만요 누나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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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얘기 아 진짜 너무 어렵다 잡으면 너무 어려워요 도핑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누나 근처 있어요 여기서 아이템 챙겼었고 누나가 여기 건너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디죠? 아휴 아휴 다행 그 부정 위치도 그 부정 위치도 알아내야겠다 잠시만요 여기 뚫려있는 곳이죠? 조심해야될 것 같고 조심해야될 것 같고 아 체크메이트인 것 같... 아 체크메이트네 젠장 일단은... 일단은... 여기가 아닌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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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 됐네요 아까 2층 같은데 올라가야되 2층 같은데 요오기 아 여긴 아까 제가 왔었..뭐야 왔었던 덴가 여기? 맞네 다시 돌아왔네 무서워서 이거 닫힌 문이고 에휴 너무 어두워? 아 맞아요 진짜 어두워요 게임이 불을 키면은 근데 걸려버려가지고 2층 찾았다 근데 잠시만 누나 누나 아! 누나 여기 있었어! 누나 여기 있었어! 누나 여기 있었어! 누나 여기 있었어? 누나 누나 숨어 아아아악! 아 누나 2층에 있었구나 아 누나가 2층에 있었을지 몰랐네요 물엿 아 아 후 저거 아니죠? 저기있네 그러면 아 나 근데 어쨌든 아 장난하지 마세요 누나 숨어 원래 하나 먹고 유유하다가 아 누나 진짜 아니 누나 개잘해요 농담 아니고 아 누나 아니 이거 시야가 너무 심하네 하드모드라서 그런가 아닌데 가끔 보면 내가 또 이상한 버그같은 플레이어가지고 훈련할 때도 있고 아 이거 목이 너무 아프다 저쪽 방에 있단 말이죠 누나를 사랑해줘 어떻게 사랑해요 저걸 흠 일단 가볼게요 여기서 시간을 계속 지체할 순 없으니까 지금 2층 이죠? 얘 지금 2층 이죠? 얘 지금 2층 이지? 제발 이쪽으로만 오지마 F**k you! F**k you! F**k you! 2층에 부적이 있었나요? 없었나? 부적이 있는데 찾아가지고 쟤 한번 불타와야 될 것 같은데 하아 이렇게 하고 어디에 2층이 있었더라? 어? 나 돌아만나요? 아.. 젠장 여긴 아니고 아..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여기를 통과해서 어? 이쪽이 맞았나? 아뇨 이쪽 아니에요 귀신 소리도 들리고 귀신이랑 좀 반대로 가.. 어.. 어.. 숨어 숨어 뭐,... 어디지? 흠 흠 흠 흐.. 흠 흠 일단 밖으로 나갈 필요는 없으니까 아냐 걸리겠다 쟤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아직 있어요 돌아오죠 어 그대로 죽을 왜 일로와 왜 일로와 왜 일로와 왜 일로와 음 가 가 지금 가자 제가 지금 저기 제가 보는 시야에 있거든요 요기 이쯤 근데 암만 생각해도 제가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올 때가 아니고 아닌가 여긴가 이층 그 나무 뽑는 데가 생각보다 좀 멀리 있었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멀리 있었다는 게 뭔 소리야 어 잠시만요 여기 변기거든요 변기 안을 조사해야지 뭔 소리야 근데 집게 같은 게 없는데 괜찮나 으이힣 으이힣 아이고 요 변기가 아닌가 보네요 아이고 음 다른 변기도 한번 뒤져봅시다 변기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요 요 변기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2층으로 갈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게 어딨을까 미야마 가게도 아 잠시만 나 맵이 있었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불쌍 멍청했다 원래 이런 게임은 맵 같은 거 없었거든요 원래 없어야지 국룰인데 여기 아 여긴 아닐 것 같은데 어 여기는 창고로 돌아가는 길이고 여기 문만 왜 이렇게 쎄끈빡근해 오호리 오호 어 일단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봤고요 일단은 2층으로 가야 되는데 2층이면 일단 계단 타고 내려가서 바깥으로 갔다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엄청 멀어요 엄청 멀어요 저기 밖에 내다보면 누나 있을 듯 음 음 음 겁주기 노노 자 일단 내려와가지고 동쪽 다나미 방으로 갔다가 화장실도 보이나요? 화장실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내가 첫 번째 화장실을 확인했던 거고 두 번째 화장실은 저쪽 끝에 여기 화장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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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본 척 해줄래요? 하하하 안하네 음 아 누나 이속이 솔직히 아 솔카 너무 빨라요 아 아 이제 좀 즐겨야 되는데 그래 응 아아오! 오우 오! 따돌렀다! 하... 됐습니다 응? 방금 슬랜더 누나 허그 소감 좀요? 뭐 어떻게 지금 내 주변에 빨간색깔 안 보여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 게임이라고 뭘 슬랜더 누나요 자꾸 오우 오우 흐흑 하으으.. 어? 여기가 어디지? 일단 저거 2층 방으로 가야되니까 맵 보고 가고 있었죠 이 다담의 이망을 나가서 왼쪽 왼쪽 그리고 쭉 가서 일단 쭉 가서 화장실부터 드릴게요 화장실 그럼 북쪽 다남의 방 북쪽 다남의 방은 저기 쭉 가야되요 저기 문 보이시죠 다시 하면 되지 괜찮아 괜찮아 방금 시작했잖아요 자 멘트 다시 하고 자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가야될 곳은 2층인데 2층 여기 계단 있잖아요 거기 가기 전에 화장실을 가야되요 그러면 일단 동쪽 다남의 방이고 여기가 이렇게 지나서 여기 쭉 가면 돼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저기서 귀신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냐 돌아갈 데가 없네 그러면 여기 숨어있다가 여기 숨어있다가 염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나 왔다고 암시해주고 뒤로 빠지면은 얘가 리스폰되어 있지 않을까 봐봐봐봐봐 이럴줄 알았지 이럴줄 알았지 이게 다 감이라는 거예요 감 음 그럼 그럼 이쪽으로 오죠 촌촌히 여기 있으면 돼요 여자를 염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날 염탐하고 있잖아요 잠시만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일단은 여자 지금 염탐당했으니까 게임으로 돌아간 다음에 한 대 맞고 물량 하나 먹고 아 잠시만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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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일단 살짝 이렇게 길막하면 여기 문 닫고 안 닫혔다 X됐다 세척 피하고 세척 피하고 문 닫고 그리고 여기 숨어 아 숨는 데 없어 그러면 천천히 걸어가다가 여기 뛰고 여기 숨 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 베이 자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붙어있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가야돼 그럼 어떻게 가야돼 저기를 이거 설마 리스폰이 똑같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 없네 아니 나올 것 같은 분위기 없네 어 그래 그래 마당을 활용해서 이 나무 뒤에 숨으면 제가 보지 못 보지 않을까요 이게 뭐야 탁한 물 표면에 무언가가 떠 있대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물 같은 거 바켓뜨가 필요하네요 바켓뜨 일단 이렇게 돌아가고요 자증나요 아멘 일단 누나 없어요 자 여기까지 맞죠? 북쪽 다나미방을 통과해서 직진 아니 북쪽 다나미방을 일단 들어가봐 숨는 곳은 저건가? 집? 아 지금 엄청 커요 근데 이 미야마가가 원래부터 누에꽃이 금방 아 어..어떻게 알았지? 누나 잠시만, 지나갈게요. 어우 예스! 일단 여기 왔어. 일단 여기 왔는데 어우! 잠시만 그거 할당 아니야! F**k! 흐흐, 숨어. 살았다! 살았다! 염탐 한 번 해볼까요? 저렇게 갈 때 딜을 몰래 몰래. 아, 꺼꺼웠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 어디죠, 근데? 오, 나 2층이다! 나이스! 하아... 갔다가 어... 어, 여기거든요. 아, 세치할 때 드디어 쓰네. 이거... 이거 몇... 1시간 만인가요? 이렇게 하고 나이스? 아, 일단 책 하나 얻었습니다. 어린 키누 일기고요. 나는 아야노 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일부러 말을 하지 않거나 쌀쌀한 태도를 취하거나 사이치에 대한 서투른 연정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음... 짐작한 대로고 내가 못되게 굴어도 언니는 그 이유조차 묻지 않고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키누야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말한다. 언니가 사과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데. 가을의 해질녘 언니와 둘이서 단풍 구경을 하러 신사 순례길을 통해 산으로 들어갔다. 내가 언니 손을 잡아주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다시 잡아줬다. 요즘 짓궂은 장난에 나의 태도를 뭐라 하지 않고 언니는 항상 상냥해. 어릴서부터 가을이 되면 슬그머니 저택을 빠져나와 단둘이 붉게 물들은 단풍과 해질녘을 바라보고 있다. 그 가을 쌀쌀한 바람에 불면서 맞잡은 손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분명 이 온기도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내년 봄에 언니는 사이치 씨와 혼례를 하기로 되어 있다. 원래 사이치 씨가 아연호 씨의 부인이 됐으려고 한 거네요. 그게 맞지? 원래 둘이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머지않아 남의 집으로 시집을 갈 것이다. 키누야 단풍 예쁘다. 내년에도 같이 오자. 천진난만하게 눈을 가늘게 들고 그렇게 말하는 언니 남의 마음도 모르고 언니는 나를 괴롭힌다. 언니가 곁에 있던 언니가 떠나버리는 것 면모하고 있던 사이치 씨가 언니와 함께 한다는 것 나는 형언할 수 없는 이 추악한 감정의 초조함을 마친 언니에게 부딪히고 말았다.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사이치 씨와 같이 오면 되잖아. 언제까지나 나에게 의지하지 마! 나는 그렇게 내뱉고 잡고 있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언니에게 등을 눌려 걷기 시작했다. 쏟아지는 눈물을 언니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뒤에서 두고 가지 마! 라고 작게 꺼질 듯한 목소리를 들렸다. 나는 못 들은 척 혼자 산을 내려갔다. 그때 아연호 언니도 울고 있었을까? 아 원래 지금 할아버지가 아이고 일단 뭐라는 열쇠를 얻었습니다. 뭐야? 아 뭐야 뭐 엥? 여기서 잠시만 언니? 의자 이거 연등으로 한번 피해볼게요! 언니 기다려봐! 기다려봐! 문부터 찾자! 여기 있으면 못 잡지? 기다려봐요 언니? 오케이! 이때 나가! 됐어! 좋았어! 숨어! 못 봤지? 나 개 잘 아져! 그래! 이 게임은 피지컬 게임이라니까!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일단 저 언니는 저기 계속 있을 거고 그러면은 내용을 계속 이어가자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아연호 언니랑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키누 할머니가 지금 뭔가 시샘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키누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결혼을 한 거고 아연호 언니는 어디로 갔을까? 키누 할머니 이거? 근데 할아버지가 진짜 멋있는 사람이네요 그러면은 원래부터 여언을 품고 있었던 사람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나 언제 나가지? 지금인가요? 지금인가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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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맵을 보면은 그래 왼쪽에도 문이 있어요 지금 왼쪽에 있고 그리고 오른쪽이 있네 이젠 그러면은 맵을 보면은 요기 있나보다 아닌데? 뒤쪽이다 하아 청면함 감사합니다 일단 마실게요 아니다 한 대 더 맞아도 되겠지? 일단 기다리고 있다가 어 어 벽장 뚫고 나왔고 아니다 내가 보는 곳이 벽장이고 일단 쭉 직진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화장실 하아 하아 드디어 언니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요쪽 이거 꺾어서 아 아냐 너무 일찍 꺾었어요 여기 근데 이거 문 닫혀있지 않나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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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빨리 난 똑같은 곳에 맴돌고 있는 거야 자 여기 어디야 아 이런 거꾸로 와버렸네 돌아서 갈까 아 이거 돌아서 가야되네 지금 저쪽으로 갔으면 안됐어요 쇼컷 없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가서 이쪽으로 저기 계단이 또 있으니까 절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 이런 이게 웬말인가 잠시만요 누나 일로 오는 것 같죠 잠시만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아 지금 이쪽 문이 닫혀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여기도 문이 닫혀있는데 뭐야 그럼 화장실 어떻게 가라는 거야 일단 모란 뚫어볼게요 모란 뭐라니 여기였나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아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되네 아 그러네요 아 지금 머리가 살짝 굳었어요 저 죽었겠죠 지금 아니 자 잘봐 만나면 뛰어갈거에요 여기 모란 아니네 초텐 아직입니다 살짝 하이 좋아요 이대로 어떻게 숨냐면은 불 끄고 여기 숨어 무지성 숨어 무지성 숨어 그리고 나서 이거 열고 체크포인트 시작 나이스 간파했다 에 여기가 어디냐면 못봤겠지 다행이다 보네 보네 잠시만 잠시만 언니 여기서 천명 하나만 끝내고 갈게요 먹 아 이런 늦었다 아 게임 갑자기 하트코어 됐어요 여기서 잠시만 보기 전에 이쪽으로 뛰어 그냥 왜 거기 계세요 살짝 봤겠지 판매 아 왜 왜 여기 있어 이번에 아 일단 천명 간도 챙겨야 되는데 누나 잠시만요 내가 더 빨랐죠 늦었죠 재시도 재시도 아우 진짜 돌아버리겠다 다시 일단은 일단은 위를 보면은 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위를 안보고 바닥만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거지 그리고 문 닫아 문 닫고 여기 측면 하나 챙기고 여기 밖에 있어요 사람 근데 문이 닫혀있으니까 못 들어오겠죠 음 좋네 그리고 일단 뚫어볼까 여기 숨어요 언제까지 저 친구 소리 안들릴 때까지 뭐지 오케이 다음대로 갔고요 모란 어떤 문이 뭐랄는지 지금 안보인다 아 이걸 아까부터 체크하오면서 다녔어야 되는데 아 그걸 못해버렸네요 아 뭐야 아니야 열어 열어 일단 세이브 그리고 어차피 2층으로 가야되니까 반대쪽 모란을 찾던가 화장실을 찾던가 근데 일단은 화장실부터 제일 확실한 기믹이니깐요 여기로 가가지고 저쪽 왼쪽에서 소리 나니깐 요쪽으로 촌촌히 가서 노예방 지나서 요로콤 이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모란이면 땡큐 나비 일단 나비가 2층 나비 벽장 어? 나비 벽장이러고 써있네 그럼 모란은 모란 벽장이러고 써있나? 왜 이건 안 써있어 숨 참 숨 참을 필요 없습니다 예 제가 잘 해볼게요 잘 음 저 누나 나와도 아이고 귀엽네 이제는 좀 익숙해질 때가 됐으니까 사실 소리 질때 지났거든요 암요 여기는 부엌 저 산목 보관실 같은데도 한번 가볼까요 일단 보관실? 일단 가볼게요 일단 귀신 저기 이상한 데서 내가 못봤는데 내가 못봤는데? 어디 계세요? 아니 어디있어? 아 내가 못봤는데 아아 하하우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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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못봤는데 아니 내가 못봤는데 어디서 보는거요 아이고 세이브한 데로 왔네 아 나 이 게임 조금 이제 좀 화날라 그러는데요 좀 자신감 있게 가면서 팍팍 넘겨야겠어요 최대한 안 죽으면서 죽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죽였겠지? 여기서 와요 이제 잠시만 누나 그거 딜레이 길어요 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거야 일단 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층으로 갈 필요가 없었네 생각해보니까 이 닦을때 몇번 헹구냐구요? 모르겠어요 어? 모란 개꿀띠? 감사합니다 일단 모란 얻었구요 어 안뜰 일단 그저는 산목 보관실부터 여기가 상병 그리고 귀신은 뒤에있고 그리고 여기 숨으라고 이렇게 만들어준거겠지? 여기서 10엔 얻었구요 어? 심부름꾸네 방 어 책입니다 어린 키누의 숙이 아야누 언니를 남기고 혼자 산을 내려간 그날 언니도 곧바로 내 뒤를 쫓아올 줄 알았다 그리고 평소처럼 울 것 같은 얼굴을 나에게 사과할 것이라고 하지만 아야누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왜 나는 손을 나버렸을까 그대로 손잡고 둘이서 산을 내려갔더라면 아야누 언니는 지금도 내 옆에 있을텐데 나의 얄팍한 질투심으로 언니를 잃고 말았다 며칠째 울고 지내다 이젠 눈물도 나지 않는다 눈 내리는 랄랄라 죄송합니다 눈 내리는 깊은 밤 누군가가 부르는 것 같아서 밖으로 눈을 돌리면 문 앞에 아야누 언니가 서있다 한 달이나 산을 헤매고 있었다는데 기모노도 머리도 깨끗한 채 신발은 흙먼지 하나 묻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언니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울면서 언니를 끌어안고 강하게 손을 잡았다 아야누 언니의 손은 따뜻했다 그때 내가 놓아준 따뜻함 아야누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을거야 어 할머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거에요 어 숨는데 일단 밖으로 나가서 없죠 어 여기 심부름꾼 방인데 어떻게 그 키누 할머니 수기가 있지 키누 할머니는 심부름꾼이었나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안뜰에 저기 또 문이 있는데 어 이거 열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현관이거든요 어 현관도 열립니다 10엔 또 얻었고 10엔 또 얻었고 여기는 당연히 안 열리겠죠 어 여는 표시도 없어요 어? 대신에 뭘 얻었는데? 삽 삽 삽 삽 삽 삽 땅을 파는데 사용되는 농기구 근데 삽을 어디다 쓰지? 삽? 잠시만요 컷인 누나의 마음도 열엍 왜 누나 얘기해가지고 아 왜 누나 얘기해가지고 아 왜 누나 얘기해가지고 아 왜 누나 얘기해가지고 아 왜 누나 얘기해가지고 잠시만요 뜨고올게요 살짝 피하고 문 살짝 닫고 천천히 그리고 좀 가다가 문 살짝 열고 그리고 변기 문 닫고 자 여기서 일단 아이템! 아이템 못뒤지네? 기도해야되요 아 기도 안되네? 잠시만요 이제 삽 찾는데 찾았으니까 천천히 가면 될 것 같아요 기도가 좀 늦었네? 긴박한 속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되는데 마음이 경건하지 못했나봐요 누나가 저기서 나왔죠? 아 누나 저기있네 저기있네 점프해봐! 어 피하고 문! 허우우우우우우! 문 호우우우우우 문 x10 누나 시야 개밝아요 진짜 하하 누나 시야 미쳤어요 상타치에요 웬만한 공포게임밤쳐요 이거 아니다 웬만한 공포게임보다 시야가 너무 밝아요 루트를 바꿔야되나? 아뇨 전 저 루트로만 갈겁니다 다만 제가 감각이 있다면은 엿보기 이제 여기 살짝 땅 밟으면은 리스폰이 될거에요 그리고 뒤로 갔다가 엿보고 저 누나가 다른 데로 가면은 가는거지 잠시만요 누나한테 C맨 던져주면 아무래도 그건 안될 것 같지 않나요 리스폰이 되야되는데 다시 다시 어 다시 다시 아 잠시만 저 누나를 리스폰 아 저 누나를 소환한 다음에 어떻게 절로 가라는거야 이게 다른 길로 갈 데가 없어요 일단은 나가야되요 저 갇혔습니다 저 갇혔어요 자신감하게 걷다가 자신감하게 백스텝 지금 방금 제가 간 데가 사정거리거든요 오른쪽에는 길 없나요? 있는데 저기로 돌아가기에는 저 누나를 따돌리고 올까요? 어 잠시만요 왔어요 왔어요 흠 지졌다 그래 루트 찾았어요 지금 어떻게 하냐 뚫고 가는거에요 문 닫고 문 열면은 어 따돌려 이렇게 나 방금 뭐 발견했는데 이 누나는 아이템을 사용할때 때리지가 않아요 에이후 에이후 기다리고있네 근데 모빙모빙 일단 다시 따돌려 따돌렀다 일단은 나한테는 땅을 파는데 사용되는 농기구가 있고 어 나 경상 알고있죠 참 괜찮아요 이때 세이브 할수있으면 참 좋은데 일단은 제가 가야되는데가 저 화장실이거든요 아까 도망치려다가 뭐갔던데 일로가면 누나있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잘 피하죠 그죠? 감사합니다 일단은 불단부터 한번 가볼까? 어 여기 뭔가 맵이 장난아니에요 일단 상문 숨기기 퓨베어님에게 불단에 장식되어있는 상문을 숨기도록 명령맞았다 붉은 상문에는 신단에 푸른 상문은 안뜰의 속등 옆 신단이랑 신단이랑 석등 신단이랑 석등 그 오나하고 어딘가 슬픈 표정에 나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누가? 아야노님이 돌아가신 후 큐베어님은 아스라도에 가는것처럼 항상 홈상궂은 표정으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책을 뒤적이며 혈안이 되어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후로 큐베어님은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다 아카노 쿠와몬은 오케 아오노 쿠와몬은 나카니와의 의식도로 불신 판 불신 판 이거 외워둘게요 이거 뭐야 구벙이 2개 구벙이 어딨어? 구벙이 어딨어요? 일단 확인 일단은 그거 불신 판 외워둘 들어 하고 여기 숨는 데고요 잠시만요 불신 판 오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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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잉 흠 흠 흠 근데 이게 다른것보다 저 누나가 무서워서 피한다거라기보다는 저 누나한테 잡히면은 게임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흠 흠 흠 흠 흠 흠 뭔가 더 열심히 피하려고 하는것 같아요 흠 흠 흠 이게 무한정 체크포인트도 할수 있겠지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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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장실 쪽으로 일단 한번 가볼게요 직진 가면 되겠죠 그 전에 뭔가 큰방 들려보고 싶은 마음이 숨는 데도 있고 접시다 어 일단은 젊은 사이치숙이 행방불명인 아연우씨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전혀 만날 수 없었고 하염없이 시간만 흘러갔다 거듭 만나게 해달라고 관청을 했지만 큐벨씨는 아연우는 상세가 나쁘다 라고 말할 뿐 울적한 나날을 보내던 중 갑자기 마야마 저택으로 불려가 큐벨씨는 오니와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다 아연우는 중병에 걸렸다 아연우를 만나고 싶으면 키누와 결혼하고 미야마 가문 사람으로 살 각오를 해라 변심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아연우씨 곁에 있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든 상관없어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다 아 이런 이런 슬픈 말이 어두운 동굴의 깊은 곳 감옥 안에 아연우씨가 있었다 왜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는지 애태게 그리던 그녀는 온대간대 없고 사람조차 아닌 것 같았다 아연우씨의 모습보다 더 놀라운 것이 키누양이었다 왜 키누는 저런 얼굴을 하고 있을까 감옥에서 아나요씨에게 기대고 있는 키누양의 얼굴은 황홀하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등골이 시릴 것만 같았다 내용이 점점 기괴해지네요 이거 일단은 그림접시를 얻었고 이거 물에 차가운 물에 담그면 된다고 하는데 안들에 뭔가 호수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일단 서자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자 한번 들린 다음에 책이 많겠지? 어? 문이네? 아 일단 큐베의 숙이 반쯤 포기할 뻔했던지라 말은 못해도 무사히 아연우가 돌아온 것을 다같이 기뻐하던 날이 먼 옛날 같다 친구이자 의사인 시마무라는 있는 힘껏 손을 써주었지만 아연우는 서서히 제정신을 잃고 외모는 추악하게 변해갔다 눈앞에서 조금씩 딸이 무너져가는 것에 나는 곧 미칠 것만 같았다 몇 번이나 간절하게 신에게 빌었는가 감옥 앞에서 아무리 아연우의 이름을 불러도 나는 처음 보는 것처럼 시뻘건 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이젠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다 아연우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아연우를 치료할 방법은 없을까 하고 기를 쓰고 있는 중에 서재에서 선조들이 써 남긴 고문소 중 히메지키라는 문구를 발견했다 히메지키란? 여자를 괴물로 바꾸어버리는 병인 것 같다 또 히메지키의 우츠로를 이용하면 괴물에서 여자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우츠로가 있으면 아연우를 반드시 고쳐줄거야 히메지키랑 우츠로? 히메지키랑 우츠로? 히메지키가 병이고 우츠로가? 아닌가? 어? 일단은 자물쇠로 잠겨있고요 어... 무슨 모양인지는 모르겠네요 매미인가요? 히메지키의 우츠로 음... 화장실을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큰방 기억하고 있을게요 음 화장실 아... 찾았다 안되게 병기안을 조사해야지 멀어째 다뤄와 나니까 아르 나니까 나니까 아르 옷의 진짜 멋있다 산모 보관실 열쇠 오우 산목 보관실 열쇠면은 아 저까지 또 가야되네요 그 전에 안뜰 한번 가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게임은 더이상 공포게임이 아닙니다 누나 나오면은 신나게 뛰어다니다가 피지컬로 피하든 체크포인트로 다시 불러오든 잠시만요 어 이제 더이상 이 게임은 공포게임이 아 아 어어어 진짜 개빡세요 공포게임이 아니에요 이제 스토리가 궁금해졌어요 산목 보관실 너무 먼데 그렇다고 안뜰는 지금 저 누나 튀어나오고 저 누나가 제가 봤을땐 아야누 같은데 아야누 누나 개쩔어요 나가면 아야누 누나가 있을테고 어 어 어 좋다 이거 이쪽으로 나가면 되겠다 이쪽으로 나가 나가면 안떨러 못나가네 아니 어차피 산목 보관실로 갈거니까 هنا 음 놀던 오 사람 너 형 너 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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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뒤돌아 봐주고 굿 자아 산목 보관실 됐죠? 잘하죠? 그 전에 세이브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 뛰어도 되겠네 아, 괜히 뛰었다, 괜히 뛰었다 체크포인트 어, 이거 뛰면 안 돼요 뛰면 안 돼요 천천히 걷다가 어, 체크포인트를 제가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어, 너무 야비하게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언니 따돌리기가 진짜 너무 어려워요 어, 그래가지고 근데 언니한테 한 번 따이고 나면은 이게 로딩이 좀 길다고 그래, 잠시만요 저 걸렸거든요, 이거 아닌가? 다행이다 일단 시벤 사이치의 숙이 갓 태어난 유이를 안고 마을에 나온 지 약 20년 유이도 결혼하고 나는 미야마가으로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다고 말했을 때 거절도 환영도 하지 않고 키누는 그래요 라고 한마디 대꾸할 뿐이었다 유이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녀를 버리는 듯한 짓을 한 나는 나를 키누는 피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마을에 사는 동안에도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녀들 자매를 잊은 적은 없다 언젠가 꼭 돌아올 거라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아야노씨를 생각하고 있다 시마무라 선생님이 나쁜 짓을 하고 내가 떠나고 아무도 없어진 미야마가에서 키누는 혼자서 아야노씨를 지켜왔다 오 아 계속 계속 살아왔군요 아야노씨는 매일 빠념없이 아야노씨를 돌보는 카누 아 키누 아 이거 자꾸 카누를 익혀요 다시 읽어볼게요 돌아왔다고 해서 나는 아야노씨를 만지는 것은 고사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해 그저 감옥 밖에서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다 저런 모습이 되어서도 아야노씨는 키누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것이 너무 분한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키누를 계속 부러워하고 있는 건가 이건 또 뭔 소리야 젊었을 때 아야노씨를 만날 때마다 그 하얀 피부에 부드러운 머리를 어루 만지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녀의 손 끝 하나 만질 수 없었다 나는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 다시 한번 아야노씨가 보고 싶어 미치겠어 유인은 확실히 아야노씨와 많이 닮았다 하지만 아야노씨는 아니다 저택에 있던 장인어른은 큐베의 수기에 계룩된 우츠로 장인어른은 그녀를 되돌릴 방법을 찾고 있었으나 여기에 적혀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반드시 아야노를 되찾을 것이다 하.. 그래서 우츠로라는 거를 지금 뭐 지지고 먹고 하려고 하나 보네요 이거 뭐죠? 왜.. 사다리? 아.. 얘는 지금 뭐야 무거운 거를 몇 개 들고 다니는 거예요? 두 개? 이것도 크잖아 세 개? 스태미나가 부족한 이유가 있었네요 따로 그러면 어디로 가야하오 이 사다리는 어디다 쓰는 거며 일단은 일단은 어? 문이 안 열네? 다행이다 사다리를 주머니에 넣을 수 있.. 아니요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짐작처럼 등에다가 짊어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얘 개쩔어요 음 일단 문 열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농기구가 왜 있는지는 모르겠고 접시는 뭔가 물 있는 데다가 이제 지지고 못 가면은 그림이 비춰진다고 하네요 어? 아니야 접시 그림이었잖아 그림 접시 아 그 말이구나 그리고 사다리 사다리는 어디다 쓰는지는 전혀 감이 안 오고 일단은 안뜰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안뜰러 가서 아니면 욕실? 욕실 뭔가 삘이에요 어? 이거 뭐야? 묻었다고 적혀있던 장소는 이 근처인데 지면이 딱딱해서 손으로 파는 건 물이다 아아아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푸른상문 그리고 하나가 어디에 뗐죠? 이게 안 뜨래 어쩌고저쩌고였고 허잉 허잉 허 오늘 밤 새나요 아니요 이거 깨고 잘 거예요 네 거의 다 깼습니다 벌써 엔싱각 보이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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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누나 아 누나 이거 안집어지네? 흠 흠 누나 여기서 놀아봐요 우리 기다려봐 흠 흠 나 이런거 허우! 이게 잡기가 있었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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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이 개구쟁이 누나를 아니 그만 잡아 아 진짜 젠장 아 이거 팔이 길다 보니까 저거 나무통 하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책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누나가 저쪽에 있었고 어 누나 저기 있어요 지금 보여요 아닌가? 아 나뭇잎 있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 이거 좀 읽어볼게요 안뜰의 석동 옆이랑 신단 어 잠시만 바구니네 저거 바구니 득템하고 가야되요 그냥 대놓고 갔다가 이거 주워 그리고 뒤로 가 그렇지 이 게임은 쫄하면 안 돼 이 게임 쫄면 안 돼 이렇게 무식하게 해야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신단이 어디야? 아 저기 있네 저기는 어떻게 가냐면 아 길 알았네 알았네 일단 여기 있는 문으로 가서 쭈욱 갔다가 쭈욱 가면 되나요? 네 쭈욱 가면 돼요 쭈욱 갔다가 쭈욱 갔다가 어 일단 뛰어 쭈욱 갔다가 살짝 피해주고 오면은 살짝 아이고 못 피했네 그냥 먹고 아 잡혔어 제일 짱 아 너무 어렵네요 아 여기서는 피할 수가 없는데 어 피했다 아 진짜 스테미나가 제시도 이게 그 날라오는 거는 제가 피할 자신이 있는데 그 이상이 좀 힘들어요 일단 이왕 이렇게 온 김에 저쪽으로 가봅시다 아 여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럴 거면 그냥 이지로 했을 걸 근데 이지로 해서도 똑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일단 응 아 아 아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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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ㄷ... 누나 뻑큐먹어! ㄷ... 누나, 안녕? 하아이! 너 일로와봐 한번 뛰어줘 숨었나요? 하이 아 진짜 빡사네 저기 아야노씨 아야노씨 정체도 알았는데 우치만 찾아줄테니까 고문고문 얌전히 있으면 안되나요? 하.. 안되는군요 아야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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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마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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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고 에에 음.. 아까 보면 붉은 상무는 신다네 여긴 숨는 데고 아야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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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래서 사다리가 필요했던거구나 굿 그리고 내가 해야될게 요거 우물인데 제가 봤을때 우물 그거 아까 줄 안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저걸 연결해서 물을 푼 다음에 접시에 들이부으면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 그림도 이거 보면은 원이 이렇게 네 군데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어 요렇게 한군데 두군데 세군데 네군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끼라는지 알려줄 것 같아요 우물은 여기 나가자마자 바로 있고 아현우씨 계세요? 있어도 좀 들어가 있어봐요 음 여기 우물 우물통 연결해서 아니 나 아까 뭐 짚는거네 좌누에 나무패 붉은 나무패에 홈을 낸 송죽 자물쇠 열쇠 좌누에 라고 적혀있다 좌누에 그럼 운후에도 있겠네 아 뭐야 이거 접시 이거 쓰는거 아니야 여기다가 아 차차차차 그럼 운후에 열쇠도 찾아야되네 근데 일단은 불단을 다시 가야되요 아 이거 봐라 아어우 코앞 피네 아니 나무대 있잖아 일단 가 일단은 저 맵쪽으로 가 불단쪽으로 가 앙 불단띠 사용 못한다고 오예 음 얘를 어찌하면 좋을꼬 아이야 숨기 받겠다 젠장 아우 일단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이거만 안걸리면 되거든요 됐다 끝까지 포기 안하니깐 되네 근데 저 이제 목숨 하나에요 선생님들 그러면은 안녕하십니까 시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빨간색 먼저 보기 하하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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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확인 좋아요 갔나? 아깝다 하아 일단 혹시 모르니까 문 좀 닫아두고 음 여기서 뭘 끼워넣으라는데 어? 그냥 알아서 끼워지네 오호 엉? 뭐 어떻게 하라는거지 이거? 헉 잠시만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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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네 이건 이 이 이 이거를 이거를 붉은 물에 일단 적셔야 돼요 음 일단 약부터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다른거 제가 놓치고 있는거 없죠 어 없어요 이 그림 접시에다가 물을 뿌려야 됩니다 일단 물을 뿌리려면은 그러면 난 우물이라고 당연히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욕실 같은 데다가 지지고 묶어야 되나? 부엌이나? 부엌? 일단은 좀 답답하신거 또 있죠 선생님들 일단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체크포인트 엄청 뚜드려다니겠습니다 막 그렇게 뛰어다니진 못하겠네요 예 엄청 답답해요 누나 따돌리는 것도 생각보다 너무 빡세고 물론 이런 와중에도 고인물들은 계속 생겨날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기 지나면 부엌이죠 어? 뭐 놓친게 있네요 뭘 놓쳤을까 내가 하아 수동 펌프가 있었다는걸 까먹었다 아 그래 수동 펌프가 있었다는걸 까먹었다 녹이 썰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흐흑 뭘? 뭘 찾아야되지? 엄청 크게 놓치고 있어요 원래 지금쯤에 아이템 다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아다리가 맞아야되는데 아냐아냐 숱는거 아냐아냐 내려오고 내려오고 어엄 녹이 쓴거라 내가 모년문도 있을라나요 지금? 저기 벽장은 뭐지? 아 들어갔었던 데고 안갔었던 데가 없죠 아 나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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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음 나비방 어디로 가야하오 vale 아 아 아 아 쉿 일단은 안 둘러봤던데를 조금 생각해보면은 누에방 같고 다다미방 같고 나비벽장 같고 안 뜰 큰 방 불단 서재 같고 현관 같고 심부름꾼방이랑 산목 보관실 같고 공구보관실에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녹이 쓸었으니까 녹이는 그런거 아닐까요? 창고 여기는 그냥 처음에 시작했던 곳이고 동쪽 다다미방이랑 화장실 뒤졌었고 공구보관실에 뭔가 좀 놓쳤을 것 같은? 이럴거면은 죽고 다시 가는게 더 빠르거든요 아닌거? 눈아 나 좀 죽여봐 나 여기있어 뭐야? 빈산데 한방에 안 죽네? 피가 차나? 누나 잠시만 아 이거 불단으로 와버렸네? 여기 아닌데? 걸린거 같아요 체크포인트 우물 우물 아 다행이다 자 그러면은 공구보관실로 한번 가볼게요 아 잠시만 어 이건 괜찮아 이건 어차피 이따 끼면 되는거니까 우물 캤죠 우물 캤고 어 그대로지 어 그대로다 그대로 어 깜짝 놀랐네 그대로 맞겠죠? 맞을겁니다 빛이 나오는데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음 공구보관실 어? 우물에 저기문 아 저기 여기가 좌누에 우누에 방이구나 음 열쇠가 두개 필요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네요 요기문 지금 우리에게는 좌누에 밖에 없으니까 저기는 아직 갈 필요가 없을거 같고 걸어야 되는 사람 없을거 같다 아니요 여기가 공구보관실인데 놓치고 있는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가정보실? 근데 제가 가정보실도 들렸었잖아요 요거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네 게임이 어? 큰일났다 이렇게 이거 한번 꼬이면 큰일났는데 욕실은요? 욕실 욕실 어? 가볼게요 아 욕실 들렸었어요 아 욕실 들렸었어요 근데 뭐 없더라구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여기 욕실이죠 아 아니 나 안들렸었네? 아니네 안들렸었네 아니네 안들렸었네 하 아 진짜 선생님의 그 엄청난 조언과 내가 그 받아들이는 겸손함 어 겸손과 선생님의 그 엄청난 개전을 조언때문에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안갔었구나 감사합니다 어 이거 부적이네 다 탔죠 저거 어 부적? 저장 저장 에에 이제는 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안뜰을 통해서 가는게 낫겠다 음 음 아 맞았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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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가면은 저거 펌프가 나올거잖아요 어 아닌가? 어? 어 맞네 맞네 요기 펌프 짜잔 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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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림접시 여기다가 받으면 그림이 뾰로롱 힌트를 얻어버렸네요 음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불단을 다시 가면 돼요 불단 가는거 요기 쇼컷이네 빠르네요 그냥 뛰어갈까? 굳찾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걷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번 해가지고 빨리 가는게 나아 빨리 왔죠? 헤헤 됐지? 됐지? 얘네 몰라 얘 몰라 아연옷이 지금 머리가 아파요 빨리 왔죠? 아야눈씨 갈때까지 기다리고 아야눈씨 갔어요 그럼 이제 문 닫고 예예 아 드디어 왔네 순서가 어떻게 해요 초파빨검 초파빨검 안되잖아 타임 자 사이체 숙이 내가 일터에서 돌아오자 유이가 거실에서 울고 있었다 황겁히 달려갔을 때 유의 얼굴도 교복도 피로 얼룩져 이이이이 그리고 유의 떨리는 손에는 숨이 끊긴 카나리아가 안겨있었다 13살 선물로 내가 준 카나리아였다 어찌된 영문인지 묻자 목이 말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가라앉지 않고 참을 수 없어 카나리아의 피를 마셔버렸다 아무 일 없이 자르길 바래왔지만 이런 날이 올까봐 두려웠다 나는 깜짝 놀랐지만 이대로는 유의의 마음이 부서진다 아기 유의를 처음 팔에 안았을 때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엄마를 많이 닮은 내 보물이다 나는 울고 있는 유의에게 피를 원하는 성질을 물려받은 것이고 어? 피를 원하는 성질을 물려받은 거야? 겁주기 싫어서 잠자코 있었다고 속였다 아 속인 거구나 유의의 성질을 내 탓으로 돌림으로써 유의의 마음을 이 세상에 계속 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우는 나에게 유의는 아빠 울지 말라고 말해줬다 어? 아빠는 목이 안 마른가봐요? 어 그냥 유의의 성질인가봐요 이게? 특이하게 그러면은 아야노의 성질이었나요? 아니지? 키누의 성질인가요? 그 이후 나는 종종 정육점에서 피를 구입하고 그것을 유의와 함께 마시게 되었다 홀리 근데 잠시만 이거 제가 봤을 때 그 나비 문양? 근데 지금 이게 접시 가운데 있는 게 나비 아닌가요? 접시 가운데 있는 게 나비 같은데 제 예측에는 나비 문양의 열쇠를 여기서 얻고 그리고 나비 문양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현관인가 뭔가 어떻게든 그렇게 탈출하는 것 같은데 선택지는 두 개예요 하나는 아까 맵을 보시면 여기 나비 벽장이라는 데를 먼저 가가지고 아이템을 하나 얻어서 저 검은색이랑 교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나 아니면 혹은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2층 가서 나비 벽장으로 간 다음에 무언가를 꺼내건가 보건가 하는 거 일단 이거는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순서가 보이시죠?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잠시만 아 이라고 해도 아 잠시만 이거 되는 건가? 잠시만요 갑자기 굿 아이디어 떠올랐어요 어? 아 아 뭐야 아 되네 되네 아 뭐야 되네 퍼즐 다시 맞추는 거네요 아 나 개 좋아하네 이런 거 잘해요 어 초파팔 검 초파팔 검 검정색이니까 이거를 일단 됐고 그리고 위에 거를 꺾을 내버렸네 어? 아 멍청아 초파팔 검 초파팔 검 초파팔 검 초파팔 검 아 이런 아 이러면 안 되잖아 아 되네 에헤 에헤 저도 선생님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다 근데 잠시만요 누나한테 너무 쫓겨버린 마당에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이게 잘 안풀렸네요 죄송해요 이게 뭐야 서재의 열쇠 서재의 열쇠 서재의 열쇠 서재가 필요한 게 있었나요 나 모르는데 일단은 갔다가 서재 가려면 큰 방을 통해서 가야되네요 또 나오겠지? 그러면은 자신감 있게 괜히 자신감 있었나? 오우야 그렇게 되네? 수많지롱 못 봤다 음 서재가 저쪽인데 기다려야 돼요 나 이제 좀 잘하죠 아 나 솔직히 저 누나 추격할 때 너무 짜증났어요 지금도 짜증나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빨리 와 와와 저 누나 이렇게 돌아가면 돌아갔죠 나와서 아니 아니 불 켜면 안 돼 나와서 옹쿠리기 모드로 걸어가면은 되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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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관에 같이다니 관이 더 편해요 마음도 안정되고 그리고 여기 서재였나요 서재였나요 아 내가 서재 안 들어갔었구나 이거 서재 열쇠가 아니고 그냥 키 따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죄송해요 여기에는 어 약 나이스 그리고 키루 해수기가 있네요 사이치가 흥분하며 언니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방법을 찾았다고 말해왔다 추하다면 언니에게서 눈을 돌려 유이를 데리고 도망친 남자가 불쑥 돌아와 새삼스럽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나는 아야노 언니가 추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무리 세월을 거듭해도 빛이 바르지 않는 젖은 까마귀 같은 긴 머리를 빗고 입술에 연지를 바른다 내가 줄곧 부러워해 온 아름다운 그때랑 다르지 않아 아름다운 아야노 언니 그대로야 사이치는 내게서 언니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나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사이치에게 아야노 언니를 넘겨주지 않아 진주 비녀를 마당 우물에 던져 넣었다 마당... 마당 우물? 자꾸 버려이려다가 버리지 못하고 있던 진주 비녀 사이치에게 비녀를 꺼내달라고 부탁하니 꼭 꺼내줄 테니 걱정하지마! 라며 웃었다 비녀를 꺼내려고 우물을 들여보고 있던 사이치의 등에 나는 살며시 몸을 기대어 껴안았다 무슨 일이야 키노?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고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힘껏 밀어 우물에 떨어뜨렸다 사이치를 만진 것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할머니! Bee에 왜 Enter생각 uge 마지막 까지, 마지막 까지 어? 일단 달려! 어디까지? 어 저까지 벌써 왔네 잠시만요 어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니 잠시만 아야야야 아야야 아 아 게임은 봐 아 뒤는 봐주지 않네 어 뒤로 돌아갔어야 되거든요 일단 잠시만 바로 시작인거 아니야 그럼 일단 바로 숨어볼까 헬로우 안되네 안되네 이거는 추격신이 무조건 필요한가봐요 너무 생각보다 쉽게 다 돌렸는데 일단 저기 밖에 있을거니까 조금 조심하고 음 있다 있다 아직 있다 숨어있다가 우리가 가야될 때가 지금 여기에요 마우스 보이시죠 왜 안가 왜 안가 여기 건너방이면은 신단쪽 내가 가려고 하는 방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구보관실에서 이렇게 간대 북쪽 다다미방통에서 신단통에서 나가야되니까 너무 위험한데 잠시만 이 소리는 신단 갇혔다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아니에요 여기 없어요 안감사함 아니 안감사합니다 안감사합니다 여기 꼬지르려 그래요 무섭게 그러면 안돼요 지금 깨야지 아직도 여기 있어요 소리 들으면 이쪽 거리 좀 있어요 저 우물을 다르게 아잉 여기 허셈 없어요 모두 쉿 아잉 쌤췄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 여기 없어요 이거 저 친구가 너무 여기에 뺑뺑 돌기 시작하면은 강행 돌파할게요 저거는 강행 돌파할 수가 없다 그쵸? 뭔 소리야? 주인공이 좀만 강했더라면 그러면은 진작에 담장 먹고 끝나지 않았을까 담장 나오면 힘도 없어가지고 여기 갇힌 거 아니에요 웅 음 흐으으으으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조마조마해가지고. 야, 선생님도 뭔가 보이죠, 근데? 좀만 더 가면은 엔딩각이야, 엔딩각. 음. 난 그래서 이거 기필코 누에고치. 어, 아니죠. 아, 뭔가 꿈틀거리기에. 깜짝 놀랐네요. 없지? 아니, 어디있는거야? 오른쪽에서 들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깐, 나는 살포시 일로 가면 돼. 이게 아니라면 게임 잘못 맞는거에요. 그럼, 나 사플하고있어요, 사플. 굳이. 맞지, 맞지. 그리고, 쟤는 반대편으로 갔으니깐. 걸어가. 뛰어가면은 위험해요. 걸어가야돼. 그리고, 좌누에, 우누에. 또 방이야? 뭔 방이야, 이건? 아, 지도가 없네. 아이고, 있네 이제. 아니, 방 출라봐. 진짜. 일단, 지가 있는 방이 현관이고, 옆에는 다다미방, 안뜰. 키노방이랑 아야노방이 따로 있네요. 음. 일단 저기 가면 되겠다. 일단 그 전에, 방 하나하나씩 둘러보면서, 아이템 뭐뭐 있는지 확인 좀 하고. 시벤. 여기 숨는 거고. 나비 모양의 열쇠 같은 거 찾으면 될 것 같은 기분. 이 둘고요. 드레스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적이네. 좋은 타이밍이에요, 부적. 체크무늬 증반에, 아, 한 곳에 노인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노인? 얇은 새. 이게 뭐야? 나 따라오는 누나. 아야노. 하, 내가 이럴 줄 알았죠. 한밤중에 격렬하게 집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자미 깨서 밖으로 나와보니? 아니, 근데. 아니, 생각보기가 어이없네. 나. 나, 아들. 아니, 나는 손자인데? 생각해보면? 아닌데? 나랑 결혼한 게 아니니까. 손자가 될 뻔한 사람이죠. 근데 왜 이렇게 따라와서 나 괴롭혀? 아, 하긴 근데 날 모르겠죠? 죄송합니다. 한밤중에 격렬하게 집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자미 깨서 밖으로 나와보니, 미야마가의 하인이 당황한 듯 달려왔다. 산에 들어간 후 행방불명이 되어 있던, 아야노씨가 돌아왔기 때문에, 진찰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어? 의사, 의사 이야기구나. 나는 귀를 의심했지만, 왕진 가방을 안고, 눈이 흩날리는 와중에, 미야마 저택으로 향했다. 아야노씨는 여동생인, 키누씨에게 기대어, 홍홍을 바라보며, 멍하니 방에 앉아 있었다. 피리 심한 상태일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살펴보니 왠지 흠집이 하나 없었다. 초겨울에 한 달이나 산에 있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고, 어쩐지 섬뜩함을 느꼈다. 아야노씨가 돌아온 지 한 달. 그녀는 아직 말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방안에 멍하니 있다. 누가 말을 걸어도, 가볍게 쳐다볼 뿐 반응이 없다. 다만 키누씨가 곁에 있으면 편안해지는가? 몸을 맡기고 미소짓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어린 나이의 어머니를 잃은 자매에게 있어서, 서로는 반신 같은 것인지도 몰라. 큐베에는, 심양한 딸이라서 겁을 먹어서 일시적으로 말을 못해도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이상한 것이다. 그녀는 물을 뒤집어 쓸 정도로 맛이지만, 식사에는 손을 대지 않고, 돌아온 뒤에는 한숨도 자지 않는다. 게다가 화장실도 가지 않는 듯하다. 안뜰에 벚꽃이 만개했다는데, 아연호씨는 햇빛을 가린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 있다. 어제 큐베가 아연호씨에게 벚꽃을 보여주려고 방문을 열어졌을 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햇빛을 받자마자 아연호씨가 묘란한 소리를 지르며, 웅크리고 나는 전율했다. 햇빛을 받은 그녀의 피부는 심한 화상을 입은 듯 짓무르고, 찢어진 피부 아래에는 붉은 살점이 보였다. 아연호씨의 몸은 조금씩 말라가는 반면, 키는 계속 자라고 있다. 정확히는 사지가 뻗어있다고 해야 할까? 몸집이 작았던 그녀가 이제는 내 키를 훌쩍 넘어버렸다. 또 이전엔 화상도 그렇지만, 어떤 상처를 입어도 며칠 안에 아물고, 그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 이러한 이상한 변화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끔 아연호씨가 가만히 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움푹 패인 눈을 반짝이며, 마치 사냥감을 보는 것처럼. 우울했던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큐베는 절대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별채 아연호씨를 격리하고, 돌보는 일을 오로지 키누씨가 하고 있었다. 그런데 별채로 들어간 한여를 아연호씨가 물어 죽이고 잡아먹은 것이다. 그녀방 큐베한테 이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자, 아연호씨를 버리지 말아주게 라고 비통한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내 친구의 너무나 애처로운 모습에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아연호씨의 사망 진단서를 썼다. 이사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친구 때문에 나는 손을 더럽힌 것이다. 살인을 무마하기 위해 한여의 시신을 대역으로 삼아 요양하는 아연호씨를 죽은 것으로 위장했다. 사람을 덮치게 되어버린 그녀를 지키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큐베와 상의한 후 별채의 숨겨진 통로에서부터 연결되는 지하 감옥에 유폐하게 되었다. 아까 본대죠? 아연호씨가 돌아온 지 4년째 봄이 왔다. 그녀는 아직도 감옥에서 살고 있다. 닭이나 소, 때로는 사람의 피를 훌쩍이면서 아름다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코는 뭉개지고 왼쪽 눈은 찌그러져 대신 곤충의 겹눈 같은 것이 여러 개 현성되었다. 정백한 등과 허리에 누에 있는 문양과 흡사한 멍이 들어있었다. 지금 와서는 키누씨가 동반하지 않으면 아연호씨에게 다가갈 수조차 없다. 만약 나 혼자서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그녀는 서슴없이 나를 잡아 찢어버릴 것이다. 가끔 언니가 배 아파한다 하고 키누씨가 얘기하자 진찰을 보니 배 속에 뭔가 움직이고 있다. 아연호씨가 돌아왔을 때부터 그녀의 배가 서서히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영양실조로 인한 복수라고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배에 아이가 생긴 것 같다. 만약 내가 생각한 대로라면 벌써 6년이나 임신하는 셈이다. 그 날로부터 9년 나는 언제까지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친구인 큐베에도 사라져버렸다. 오늘 밤 키누씨의 손을 밀려 아연호씨의 배에서 아이를 꺼낸다. 지난 9년 동안 그녀의 몸은 변모하여 더 이상 스스로 낫지 못한다. 배를 갈라 아이를 꺼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몸의 떨림이 멈추지 않는다. 무섭고 무서워서 견딜 수 없다. 태어날 아이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을까? 뱃속의 아이는 사람의 아이가 아닌 것이다. 나 좋댔어요. 나 좋댔어요. 일단 화장실부터 한번 가볼까요? 화장실에도 왜 이게 있어? 일단은 초조한 마음을 이걸로 좀 달래보도록 할게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애가 애를 낳았다는거 아니에요? 그죠? 애를 낳았으니까 또 괴물이 돌아다닐 가능성도 있겠네? 그죠? 그러면 더 초조해 더 초조해 안 해먹어. 일단은 안뜰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안뜰에는 머루 거울이 있습니다. 구리 장식의 거울이구요. 섬세한 머루 장식이 새겨있다. 머루면은 그 포도 얘기하는거죠. 어 꽤 많네. 더 볼거는 없는거.. 저거 뭐죠? 돌이에요. 하.. 일단은 아야노씨의 방부터 가볼게요. 뭔가 느낌이 아야노씨부터 읽어야 될 것 같은? 이게 뭐야? 화상대 서랍에 자물쇠로 잠겨져있다. 모란이 그려져있는 열쇠로 무언가를 여나봐. 거울이 보이지 않아? 거울 여기 있잖아. 뭐야? 아 아니 잠시만 모란이지? 요기네. 여기에 머루 모양이 있겠네요. 아 열쇠였군. 잠시만요. 회복량 나이스. 아이템 다 찾고 나서 수기가 하나 있어요. 세공상자의 이야기. 아버지님께서 희귀한 왕교애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세공상자를 주셨다. 정해진 순서대로 굴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상자라고 알려주었다. 아야노언니가 순서를 잊어버리면 어쩌나 걱정하기 때문에 둘이서 비밀이야기를 생각해냈다. 아이고 옛날 옛적에 착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산에서 신기한 배를 찾았습니다. 배 안에서 공주가 들어있었습니다. 노인은 공주를 돌보았는데 공주는 병에 걸려 금세 죽고 말았습니다. 공주가 죽자 새하얀 누에가 되었습니다. 누에는 실을 계속 뱉어 큰 고치가 되었습니다. 노배공병 자 노인이 있었고 배를 탔다가 배에서 공주가 있었고 공주는 병에 걸려서 죽고 그리고 개가 갑자기 누에가 되면서 고치가 됐다. 노인, 배, 공주, 병. 고치, 누에. 아잉, 누에, 고치. 거의 다 배웠어요. 어? 킨 회수기가 하나 더 있네요. 유이가 죽었다. 오. 유이가 죽었다. 뒤로 왜 내가 싫은가요? 라고 물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지하 감옥에 데려가 진실을 보여주었다. 너는 내가 아니다. 그리고 사이치의 애도 아니다. 저 괴물의 배를 걸며 태어난 딸이라고. 엄마야 엄마 누나 난 또 괴물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나 덮치는 줄 일단 사라고요 피를 원하는 것도 괴물의 성질이고 사이치는 그런 너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성질을 이어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었다 오랜 세월 괴물의 아이는 너와 마시고 싶지도 않은 생혈을 같이 마실 처지가 되어 있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도 피를 아니 나는 피를 안 마셨잖아 물을 아이고 머리가 복잡해지네 진실을 알게 된 유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가뭄 앞에 서있었다 그 후 유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 다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럼 나는 괴물의 딸의 아들 자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에요 어 이게 어디죠? 아 이거 방 아 혼또 어? 나 거울을 못 찾았는데 아직 거울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안뜰에서 찾았고 분리식 다다미방도 찾았었고 일단 구석구석 뒤져볼게요 아 이거 맵이 있으니깐 맵에 너무 의존하게 된다 아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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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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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저장 아 부정 날라갔네 아 이런 일단 일로 가야되나봐요 음 여기 거기 아니에요? 아야노 가도둔 아이템 없다 다행이다 어 학으로 그려진 자물쇠가 있어야 되네요 아휴 그러면은 이게 뭐야 세공상자 아 이걸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여는게 아닌가봐요 지금 여는게 아닌가봐요 저장 있었어요? 저장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없는데? 아니 아니 저장 저장 안해도 돼요 아 설마 옆에? 아닌데 이건 모두 다 데코레이션입니다 있었어요? 아 있었네? 젠장 뭐야 이거 감사합니다 그 일단은 저 세공상자를 어디다 써야되는지도 한번 생각해봐야되고 여기다가 거울 모란이 그려진 거울을 찾아야되고요 여기는 화장실이고 여기가 부엌이었죠 드레스룸이네 음 여기는 이제 나갈 수가 있구나 아직 안나가기로 하겠습니 나갈 수 있나 혹시? 아 나가잖아 젠장 아 죄송해요 다시 들어가고 여기가 다담이 방 여기가 다담이 방 여기 열쇠도 하나 더 필요하고 여기 열쇠도 하나 더 필요하고 이게 뭐야 잘 모르겠고 음 잘 모르겠고 나비 모양의 열쇠랑 그리고 세공상자 이거를 어디다 써야되나 노인 배 공주 병 누에 고치 집기도 안되고 낡은 사진 낡은 사진 낡은 사진 어 뒤가 안받으네요 이 사진은 뭔가 부적 같은 방인거 같은데 아야누 가둬놓던 방이겠죠 이게 뭐야 아니야 나 이거 설마 저기 다시 뒤로 돌아간 다음에 아이템을 찾고 와야되는거에요 아 아 이거 아니 여기 근데 아니 노인이라고 적혀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뭐야 맞쪼나? 아 이 상자를 왜지 노인 배 홍주 다시 노인 배 홍주 병 누에 아 이 젠장 어 뭐야 다시 노인 노인 배 홍주 노인 아 지금 마음에 병이 이를 것 같아요 지금 아 이거 안되는데 이러면 요렇게 자 노인 배 노인 배 공주 노인 배 공주 노인 배 공주 병 아이 뭐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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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배, 공주 아냐 아냐 노인, 배, 공주, 병, 누에 아이 제가 지금 이게 잠시만요 이게 그 아까 그 언니한테 너무 우뚝아 맞아가지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냐 meow 알림을 다시? 앗! 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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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 머리가... 머리가... 아... 아... 이럴수가... 진짜 이럴수가... 아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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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배 공주 노인 배 공주 병 누에 고치 이렇게 쉬운걸 금 열쇠 자 금 열쇠를 얻었고요 그러면 금 열쇠를 여기다가 쓸 수가 있겠네요 아 모란 거울 그럼 모란 거울을 여기다 꽂아 놓고 좋구만 그리고 보면은 아야 노에 수기가 있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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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누가 원망스러운 듯한 슬픈 얼굴로 아야 노 언니는 나비 같다고 했다 그때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눈물을 삼킬 수 밖에 없었다 내가 있어서 키누가 그런 얼굴이 되어버리는 게 무엇보다 슬펐다 나는 키누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나비가 아니야 나는 마치 누에와 같아 따뜻한 누에 방에서 파릇파릇한 꽁나무를 받아 도망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고치 속에서 몸을 녹이며 꿈을 꾸고 날아갈 방법도 모르고 그냥 생명을 이어갈 뿐 그래도 나는 그걸로 행복했어 키누가 옆에 있어준다면 키누를 생각한다면 나는 이 누에 방을 나가야 하죠 내가 사라지면 키누는 사이치씨와 함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저히 떠나고 싶지 않아요 사이치씨와의 결혼이 임박하여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깨달을수록 키누와 함께 보내는 날들이 너무 소중해 견딜 수 없어요 누에가 누에 방을 나가면 어떻게 될지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만약 허락된다면 계속 함께 있고 싶어요 아니 학학학학학 열쇠를 얻었습니다 아이 아야노 누나 아야노 언니 되게 착한 사람이었네요 근데 난 왜 괴롭혀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서우니까 세이브 한번만 하고요 열어볼게요 아야노 누나 여기가 그 아야노 누나가 갇혀있던 아 잠시만 아야노 누나가 저게 실존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탈출을 했으면은 이 문이 지금 찢겨져 난리 났을텐데 부적도 있고 문도 저렇게 닫혀있는거 보면은 아야노 누나 지금 여기 있는거 아닙니까? 일단은 상자가 있어요 아야노의 낙서구요 키누는 나를 두고 갔다 키누는 괴로운 듯이 울고 있었다 키누는 나를 싫어하게 되었고 사이치씨를 좋아하게 되었다 키누가 울게 될 정도라면 내가 사라져 버리면 돼 그녀를 만났다 새해하고 이뻤다 우는 나를 안아줬어 그녀는 씨를 뱉고 나와 하나의 고치가 되었다 고치 속에서 나는 노가 그녀와 섞였다 내가 쫓겨나가면 내가 내가 아니게 된다 많은 것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린 곳은 그녀가 되어버린다 그녀는 나를 계속 먹고 있다 목이 말라 어쩔 수 없어 물을 줘 새빨간 물을 감옥 밖에 있는 할아버지는 누구 아야노 아야노라고 울고 있어 아야노는 분명 내 이름 할아버지가 감옥에 들어왔다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고 있다 키누가 웃으며 먹어도 좋다고 했다 큐베 할아버지 키누는 마시는 물을 준다 상냥한 목소리로 나를 부른다 기쁘네 기쁘네 키누는 내 보물 도와줘 도와줘 무서워 무서워 키누를 잊어버릴것 같아 나의 거의 먹어버렸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부탁해 내가 기억하는 키누를 먹지마 키누를 잊어버리기 전에 나를 죽여줘 아이 이런 키누 할원이 이거 사이코패스네요 어 세이브하라는 건가? 일단은 들어가보고 이게 뭐야 문 닫을 수 있나요? 문 못 닫고 약을 왜 줘 잠시만요 잠시만요 약을 준다는 다 이유가 있을거에요 암벽에 큰 말뚝이 박혀있구요 묶인 밧줄은 천장에 뻗어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나가는 탈출구 같은거는 없고 저기도 없고 요것도 똑같은 말을 하고있구요 요것도 오겠지? 일단은 책이 있으니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책이에요 키누의 유서 키누의 유서? 아연어 언니는 몇번이나 일단 읽을게요 아연어 언니는 몇번이나 피를 토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독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내가 준비한 피를 다 마셔줬다 이럴 수밖에 없었다 병에 침범당한 내 수명은 이제 길지 않다 그리고 이곳은 곧 호수바닥에 가라앉고 만다 늙고 마른 가지처럼 된 나의 가는 팔로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없어지면 누가 언니를 돌봐준다는 것일까 매일 몸을 감고 손톱을 자르고 머리를 빚어줄까 남의 눈에 띄면 언니가 어떤 대접을 받을지 괴물이나 미취강이라고 두려움과 호기심의 눈으로 보고 개축생 이하의 가축생 가축 이하의 취급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런 비참한 일을 언니가 겪게 할 순 없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언니를 잊어버리는 것 병에 갈가먹혀 내 기억은 조금씩 흔들려간다 견디기 힘든 두통에 시달리며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매일 눈을 떴을 때 언니를 기억하고 있을까 하고 불안으로 짓눌릴 것 같았어 나는 모두를 죽여버렸다 아버지도 사이치도 유이도 그리고 언니 수사도 홀로 남겨진 나는 조금씩 밧줄에 목을 졸리며 괴로워하면 죽어간다 미안해요 나는 언니의 본심을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리광을 부리고 질투심 때문에 언니에게 상처를 주었어 강하게 언니에게 이끌렸고 그래서 언니가 비웠어 처음부터 언니는 내 마음속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추하고 잔인한 여동생인지 알고 있어도 그런데도 아야노 언니는 그 누구보다 나를 생각해줬어 언니는 해가 지면 자택안의 불을 밝히고 다녔다 눈도 다리도 새약해진 내가 넘어지지 말라고 주름살 투성이가 된 자택안의 불을 밝히고 다녔다 차가운 내 손을 언제나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지 대부분 잊어버렸을 텐데 나를 잊지 않고 있었어 이제 그거면 충분해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행복했다 언젠가 끝이 올 줄도 알고 있었다 이런 방법으로 밖에 언니를 구해주지 못하는 나를 제발 용솔해줘 그날 언니가 뭐에게 섞여버렸는지 언니가 쓴 그녀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나도 그녀처럼 언니와 고치에 틀어박혀 녹아버렸으면 좋겠다고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 잠시만 잠시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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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서 뭘 하라고 이거 핫 핫 핫 핫 핫 핫 핫 내가 이거 잘하지? 아우 예아 잠시만요 언니 아니 간병각기 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투신을 하러 가면 당황스럽잖아요 잠시만요 어 밧줄을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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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잠시만 한번만 공격 더 피할게 언니 일로 와봐 피했어요 피했어요 아 이거 잃고 가야되나봐 피했어 피했어 아니야 뭐야 뭐해야돼 이거야 이거야 아니야 뭐해야돼 이거야 아니야 뭐해야돼 언니 언니 잠시만 오케이 죽입니다 왜 이렇게 튼튼해요 이거는 강한 충격 지금 강한 충격을 계속 주고 있어요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트만 깨는게 개간지나는거였는데 오 언니 언니 잠시만 이거 이거 하는 족이야 언니는 아직 때릴수가 없어 이게 바로바로 뜨지 않나봐요 어 뜰 때마다 가야돼 언니 기다려 아 언니가 아니고 할머니라고 해야되나 이모 큰이모 오케이 떴다 아 이건 맞았다 젠장 괜찮아요 버틸수 있어요 아 이건 또 맞겠다 아 안 맞았다 왜 안돼 아 됐다 휴 뭐 먹고 뭐 먹고 어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진짜 아 이거 뛰는게 너무 불편한게 뭐냐면은 이거 시프트를 눌리면은 이거 시프트를 눌리면은 다리가 계속 되는게 아니고 시프트 한번 눌르면 다리기 먹었다가 계속 진행이 되는거에요 이게 딸깍이야 딸깍 쭉 누르는게 아니고 개불편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내라 제발 내라 이러면 한턴 버틸 수 있고 뭐야 이 언니 여기가 약점이였나 아 아파요 아파요 언니 다가올 때쯤 이때 사고 올 때쯤 오케이 이때 스테미나 채우고 그리고 올 때쯤 달리기 모드 온 왜저래 이제 살짝 스테미나 채우고 그리고 달리기 모드 온 아 여기 맞겠다 안맞았지롱 이때 잠시 휴식했다가 누나 오면 안왔다 큰일났다 안왔어요 하지만 빠르게 잽싸게 이리로 가면 돼요 멍청이 모드 좋아요 한번 더 됐다 다 부셔졌다 거의 오 누나 바로 옆에 있는데 살짝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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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하.... 호우 예아 아 으아악! 으휴! 오케이, 엄미 이거 필살기. 못 옹, 못 옹. 오네? 됐다. 지금. 아, 아직, 아직, 아직이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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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우우우우우우구 쉬었다가 아! 아, 이거 맞겠다. 아, 젠자. 아아악! 필살기? 아, 이때 이때 스타미나 휴식? 쓰읍 ס strarge 어, 피 턴田다! 갑자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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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아,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군 아 vibe 아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제발 지깁니다 제발 돼야 돼 홀리 진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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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깁니다 되나 되나 아니 도대체 무슨일이야 이거 오! 아 잠시만 아 아니 아니 도대체 몇번을 해야되는거에요 아닌가? 내가 방금이 잘못됐나? 잠시만 제가 글을 기억하자면 이 천장에 이 천장은 바위가 잠시만요 일단은 천천히 여유롭게 강한 충격을 나 개멍청이 있었네 전우나 전우나 기모와서 한번 꿈꽝할때 유도를 해야되네요 부셔졌지? 어 부셔지네 여유롭게 이렇게 하다가 하다가 전우나가 이제 좀 기모오면은 아우 이건 맞겠고 자 여기 이제 기모어져 음 요것도 부셔야되요 어? 안 부셔졌는데? 잠시만 돌아다니면서 아 누나 좀 점프 좀 왜 안해 점프를 아 끊어지는구나 두대씩이네요 두대씩 여기서 놀다가 여기서 놀다가 일단 1번 공격 한번 하고 아 누나 아 가져 나 피 마시던가 하지만 포기 안해 부셔졌나요? 잘못 떨궜고 포기 안해요 일반 공격 한번 하고 그리고 지지 못 구하나? 대기 사볼까요? 에잉? 아닌거 같네 아까 물약을 너무 많이 먹었다 아니요 근데 한데도 안맞고 안 뜰수도 있을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누나 준비됐어? 지금이야 아닌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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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누나 준비됐어 이제? 그렇지 누나 나이스 좋아요 이제 감 잡았습니다 아직 아직인가? 아직인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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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탔다니요 지금 지금 썸탔기 생겼습니까? 나 지금 굉장히 진지해요 나 진짜 완전 진지해요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어 반대식 아 뿌셨다 이거 이게 되나 이제? 아 젠장 저거 하나 남았잖아 물에 rib 똥 아이고 삑살이 났네 젠장 진짜 소중한 기회였는데 아 젠장 아 망했다 아니 이거 어 어디 어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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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누나 나 물량 어 물량 있었네 언제 있었지 어 누나 수고요 아 이거 피하기가 진짜 은근히 어려워요 아 이거 아 이거 바로 드러났다 이게 컨트롤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 못이야 어딜 봐 죽을 뻔 누나 어딨죠? 저기있고 어딨어 어딨어 줄 어딨어 줄 아니 줄줄줄줄 어딜 봐 이새끼야 응 내가 이김 너무 싫다 전원아 아 너무 이게 저급했네요 저급했어요 네 다시 경관왕 허샘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 두개 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 두개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일 좀 그렇게 하세요 미니마토 아 너무 고민을 안했나요? 아 잠시만 아이고 고민 좀 할걸 음 근데 어떡해요 죽어야지 1년 후 아 아멘 어? 킹할머니 죽었네? 병원에 있었는데 아야노의 기억은 안 됐었나봐요 그 정도면 안 되었고 그 정도면 안 되었고 그 정도면 안 되었고 아야노의 모습은 어디에 안 되었지 그 정도면 그 정도면 그 정도면 그 윗면으로 그 윗면으로 그 윗면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만들었어요 저 아얀 할머니가 겁나 따라와가지고 날 핥히지 마셨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니 핥히는 것까진 괜찮은데 시야가 너무 밝은 거 아닌가 안 죽이면 뭐가 되려나? 숨통을 끝이 않는다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선생님들 아얀 할머니 아얀 할머니 아얀 할머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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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재밌었어요 아얀 할머니 아 enthusi monk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